디지몬스토리 사이버설루스 헬커스 메모리 컴프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 게임은 주인공 케이스케가 아이디를 해킹당해서 해킹당한 아이디를 되찾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번화에서 아이디를 되찾고 이제 납치당한 친구를 부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화에서 마지막화가 돼서 엔딩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최근 며칠동안 계속 병원에 가서 저도 오랜만에 켰기 때문에 디지몬들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저번에 그거죠 만들어서 이 멤버로 그냥 가면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세네요 아이템도 다 맞춰놓은 상탠가 저는 군사 마스터가드 어세신디스크 맞춰놨네 아마게돈몬만 맞추면 되겠다 아마게돈몬만 뭘 주는게 나을라나 아 줄게 없다 죽은 면역을 주자 죽은 면역을 주겠습니다 직사가 사실 제일 위험하니까 직사 면역을 주고요 진행을 하죠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면 되는거죠 아 맞아 의뢰 깨는거였나 의뢰 깨는거였을겁니다 의뢰가 별 5개짜리 임무 3개였을거에요 빨리 해결을 하죠 추추몬 벌레인 주제 인간의 침대에 올라가있다니 아주 건방져 지토세 레오몬 이건 아마 dlc같죠 사룡같은거 뭔가 센거 나올거 같죠 이거 한번 해볼까 미식데모 아 진짜 재미없을거 같애 얘는 로얄라이츠 데리고 있던애죠 그 부인몬 로얄라이츠 사룡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로 아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버슬러스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플레이타임 91시간 이었죠 굉장히 깁니다 레오몬인가 연락을 취해서 자세히 들어보자 내 친구를 도와줘 원래 그런 녀석이 아니야 부탁이야 도와줘 사룡이 친구인가 본데 메가로그라우몬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어 더이상 동료로 동료를 생각할 줄 아는 녀석이다 아 원래 그 녀석은 동료를 생각할 줄 아는 녀석이다 분별력 없이 날뛸 녀석이 아니야 정신차리게 도와줘 이대로 두면 퇴치당할지도 몰라 시부야에서 기다릴게 자세한 이야기는 합류한 다음 하자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세상에서 만나자는 저기 있네요 저기 있으면 스트레스하고 돌아가야겠네 잠깐만 방금 메가로그라우몬이라고 했죠 듀쿠몬 지나기 전이잖아요 여기 바이러스죠 백신 둘에다가 백신 이거 얘네로 가면 되겠다 어서 메가로그라우몬에 가자 일단 진정해 알카디몬인가 하는 녀석이 나타나서 메가로그라우몬에는 전부 다 흡수해버렸어 메가로그라우몬 복수를 위해서 진화해서 자아를 잃고 말았어 아 그건가보다 찾아봐야겠다 제가 한 번 만들지 않았었나요? 여기서도 만들었고 그 거시기 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 1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메이기드라모 이걸로 진화했나 보죠? 체력 많고 데미지 세고 방어력 좀 낮고 어 속도도 빠르네 어 세네 야 공격력 올라가고 불속성 어둠속성 데미지가 10% 올라간다 어 되게 좋네 메몰 20짜리 디지몬이네요 음 갈까요? 바이러스겠지 갑시다 레오몬도 도와줄 건가 보네요 레오몬이 도움이 될까? 근데 레오몬은 여기 있어도 뭔가 좀 멋있다 이 멤버에 있어도 얘는 너무 조잡하게 생겼어 건담들 레오몬 좀 맘에 드네요 레오몬이 옛날에 그 디지몬 디지몬 월드 디지몬 월드에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엔젤몬으로 진화하면 실망하고 레오몬으로 진화하면 만세를 부를 정도로 아 여기 예전에 많이 왔던 그 맵이네 맵 끝에 있겠죠 아마? 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엔젤몬은 막 이제 방망이를 또 올려서 가죠 뭐 저게 안 나오네 아예? 방망이를 막 회전시키고 때리고 기술도 많이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아 별로 제대로 잘 안 나오는구나 광역기를 쓸 걸 그랬네 아 광역기를 썼어야 되는데 아 광역기 썼어야 되는데 그냥 평탄을 빼기자 아 근데 레오몬은 기술도 많이 쓸 수 있고 이 평탄 모션이 굉장히 짧아서 많이 선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엔젤몬이 너무 안 좋았지 디자인도 좀 별로였고 그 게임에선 머리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디지몬들이 인간형은 좀 두려 보였죠 사자는 머리가 커도 멋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볼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스팀에서 이게 한글화가 된 게임이거든요 제가 모바일 게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몬 모바일 게임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PC 게임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디지몬 링크즈랑 약간 비슷하죠 전혀 관계 전혀 관계 없는진 모르겠고 링크즈랑은 다른 게임입니다 원래는 이제 풀스 게임이었고 이번에 PC 게임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나온 게임이죠 근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래 하고 있지 않나요? 90시간을 했는데 91시간이면 굉장히 긴 거거든요 발더스 게이트 조차도 서브 퀘스트 많이 깨고 만렙 찍고 했을 때 60시간이었는데 어 왜 이렇게 멋있게 등장해? 말문이 막히네 더빙은 안 돼 있네요 말이 전혀 안 통하죠 되게 뭔가 좀 별로로 생겼다 모바일 게임 버전 디자인 굉장히 멋있었는데 어깨가 넓어가지고 역시 디지몬은 어깨야 넋을 잃고 있다 넋을 잃고 있다 강전사네 강전사네 어어 평타 어어 야 평타가 셉니다 방어력이 좀 낮은 편이었죠 한번 코오바디스 갈겨볼까 불이네 어둠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어 뭐야 그냥 잡겠는데 한 바퀴 돌면은? 태왕 양단검 아 근데 역시 고정 데미지가 세긴 하다 진짜 카오스몬 데미지 높은 애인데 저거밖에 안다네 궁극전인 왕룡검 아 왕룡검 미쳤어요 진짜 세다 카오스몬 쓰레기 센 줄 알았는데 베놈 트랙 끄욱 움직임을 막았다 근데 방어력 180이면 높긴 하겠다 같이 살자 어떻게든 해야 돼 컨버터 하자 너도 그런건 싫지? 메가로그라움으로 돌려줘 진작은 강함이 아니야 복수를 야 근데 진짜 악당처럼 생겼다 이 메가로그라운 약간 머리도 양아치 머리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둘이 힘을 합쳐 같이 살아가자고 둘이서 강해지자 다음에 또 보자고 대결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레오몬을 의뢰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거의 지금 끝물이잖아요 데려가면 뭐해 이제 와서 서브로 이렇게 동료 주는 거 재밌는 요소긴 한데 좀 실용성이 없네요 미식대 모험하고 선배 재활하고 가죠 중요 어차피 다 깨야지 매니지는 될 테니까 맛집 술래를 하고 있는 건가 씨버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 이쪽 세계라니 뭐지 다른 세계에서 데려온 거죠 타쿠미가 나비 마크는 이제 후디의 마크인데 저는 티셔츠로 바꿨죠 의뢰를 수조하는 시기는 너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구나 VV 그리고 슬레이프먼 저 슬레이프먼을 잡으려고 사이버 슬루스에서 이제 VV를 데려왔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떠났었는데 여기 놀고 있었군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리 타쿠미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여기 놀고 있었군요 어차 하는 게 없더라고 미래에게 소개를 받았어 맛집 좀 추천해 줄래 엔딩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챕터 한 4개 남았는데 어떻게 될려나 타쿠미랑 막 싸우고 그런 거 있을려나 래로래로 월드 파라래로 월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너무 텐션 떨어지니까 빨리 지냈으면 좋겠네 이런 이제 별 의미 없는 퀘스트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맛있는 가게로 데려가자 내가 데려가는 거 맞아? 이... 이쪽에 먹을 데가 있어? 다른 맵으로 가는 건가? 시부야에서 화려한 가게라는데 아 여기군요 둘 다 입이 막혀있는데 디지몬 둘 다 대체 왜 검은색 화면이 나오면서 굳이 퀘스트를 만들라는지 모르겠어 스테이크 사진으로 띄워주지 이렇게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빨리 먹어 아 이 여기로 끝내줘 더 이상 다른 음식점에 데려가게 하지마 아 데려갈 것 같죠 쫓겨난 거 보니까 아 두 번째 단팥죽 아 단팥죽 먹나 그랬지 일본은 단팥죽을 파는 가게가 있나보죠 전 단팥죽 전문점은 본 기억이 없는데 보통 이제 반찬집에서 팔던가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단팥빵은 있죠 우리나라에 소유산 쪽에도 단팥빵 집이 흥해가지고 증축을 했던데 음 단팥죽 어떻게 나오려나 궁금하다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네 카페처럼 나오나보네요 세트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카페는 세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저트 카페 같은 느낌으로 있나봐요 디저트 카페 같은 느낌으로 있나봐요 카페로 치면은 약간 찻집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나보죠 콩가루로 나오는구나 저는 팥을 안좋아해서 배틀로 정하자 미식 리포트 건 승부로 결판을 내자고 좋아요 기억 안나는데 VV랑 저기 슬레이포몬 속성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카오스몬 대신 로얄라이츠 사냥꾼을 넣겠습니다 크롱5 아 여기서부터 가는거네 로얄라이츠 사냥꾼 넣어주고 즉사는 안시키겠죠 그러면은 세트부터 바꾸자 즉사는 안쓸거 같으니까 뭘 넣어야지 딱 맞아 데미지 넣는게 제일 쓸거 같은데 50% 추가됨도 있고 이건 뭐냐 해피네 해피 넣을까 레벨이 좀 낮으니까 레벨이 좀 낮으니까 아 징그럽게 생겼어 디지랩이 아니라 바로 가죠 바로 가서 거기서 디지랩을 통해 가던가 알겠습니다 갈 수 있으면 그럼 그럼 5을 뚫고 가라는거죠 야 메인으로 보통 들어갔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냥 뭐 이것도 메인이지 이걸 깨야지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개발해줘 회복템도 지금 많이 갖춰놨으니까 바로 깨면 되겠네요 근데 알파몬이 너무 세다 알파몬이 뭔가 이상한데 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상해 주는 데미지 10% 증가한다 이게 이렇게 셀 수가 있나? 아니 그럴 수가 없네 카오스드라몬이 20% 증가인데 너무 강한데 관통 데미지 특대가 저렇게 센건가? 저 정도는 아니었던 같은데 1점 아니 모르겠다 가자 뭐야 왜 막아놨어 자 이뼈 아 어켓 일지 말고 가볼까 어떻게 되나 내가 2번 지나 하면 암하게 돔몬이죠 아 이렇게 보면 또 약한데 데미지가 비벼진다 아마게도 뭐니 저거 일부러 탁 돌아가면은 저기 밟으라고 코앞에다 둬거구만 돌아가서 유혹을 이겨지 못하고 가는 자에게 함정을 줄라고 카오스 드라몬이 되게 가성비가 괜찮다 자리가 한자리 거의 한자리네 약한 궁치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안쓰는 초궁을 합체시켜서 만들던가 로얄라이치 만들어서 비교해보던가 한번 해봐야겠다 어디로 가야될까 여기가 아 진짜 너무 웃겹니다 그냥 입구로 보내주지 또 심지어 이상한데로 보내는 것 봐 이번엔 위 그렇지 이번엔 아래 오오 야 두번은 안당하지 이거 느낌이 안좋아 그렇지 어 또야? 아냐 난 운을 믿겠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아냐 왼쪽 두번 아 이거 무조건 그냥 왼쪽 오른쪽 이속으로 한쪽을 맞추면 반대쪽으로 가야될 아아 아아 뭐 이런게 어딨어 아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일로 가는건가?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아 다르네 근데 근데 왜 저기 어? 언더크롱이냐 설마 아아 나 진짜 아 언더크롱은 해커 쓰면 버려서 나온건데 여기서 푼다고? 아직 한 번 더 쓸 기회를 줘야되는거 아냐? 내가 어디가는거야 프리게이트 어 이거 아이템으로 안써도 되네 어찌됐건 쿠롱도 뚫어놨습니다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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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시내가 어떤데 문이 나오냐 빨리빨리 부셔버려 아 데미지 미쳤어 일단은 듀쿠모는 1050 이걸로 볼 수 있죠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셀거 같은데 훨씬 특대가 너무 강해 아 1200 많이 나죠 차이 10% 이상 나죠 데미지 차이가 60 260 200 이죠 아 맞아 추가점이 있지 거기다 아 그러면은 410이랑 360인건데 근데 10% 붙으면은 데미지가 거의 100 가까이 나는건데 그런데도 저런다고? 아 강합니다 파괴 강성 강합니다 750 아 아 아 아 처음오는 공간이죠 되게 넓 게 들어가네요 아니 이런데를 저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돼? 언더쿠록 레벨 5정드는데를 아 난 좀 뭔가 기대한게 있거든요 해커들만 갈수 있는 지하 치하층에 숨겨진 이제 봉인돼있던 숨겨진 디지몬 약간 이런거 있지 않을까 이 말은 안했지만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자동문이었단 말이야 문이 있긴 했지만 그냥 VV 정도면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이거 실망입니다 벌써 22분 지났어요 퀸즈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 뭐 나올까 응국체 아닌가요 왼쪽에 있는은? 잡을 수 있어? 아 뭐 약하네 오우 3천 2천 8백 아 아 아 어이없어 못 가는 거야 그럼 아예? 아 이거를 뭔가 해제하는 걸로 해제하고 가야 되나보다 와 너무 귀찮아 와 너무 싫어 어 해제하는 거 없는데 잠깐만요 아 저걸로 가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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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이런 건 없으면 좋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프렌드, 프렌드쉽 좀 주지 아 진짜 좋은데 고기로 서서 먹여보니까 합친할 때 프렌드 우정신을 올렸는데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아 그런 걸로 좀 주지 전회차 때는 별로 샌드지몬을 많이 안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아이템이 부족하지가 않았는데 불안하다 솔직히 솔직히 나와봐 그렇지 뻔하지 뭐 아휴 지금 대놓고 두면 어떡해 궁극체 또 뭐 나오나 궁금하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저기를 막아놓으면 안 되지 어? 여기를 막아놓으면 어떻게 가 어 일로 갈 수 있네? 완전 재생 나왔네요? 어? 그렇게 가진 여기를 이끌어? 90도 그만봐야겠다 9도 그만 봐야겠다 10도 9도 10도 10도 blee 10도 아 이거 둘 중 하나가 저기다 그쵸 저저저저 상자 있는데 일단 좀만 더 봐봐 저 끝이 아마 그 VV 있는 데겠죠 여긴 매튼 있고 여기로 못 가네 이거 둘 중 하나가 저기고 다른 한쪽이 저기인 것 같은데 너무 뜬금없는 데 있기도 하고 이거 오랜만에 켜서 바닥 보는 법 까먹고 기능없는 아 여기 아닌데 기능없는 줄 알고 게임했으면 쟁을 찾았겠는데 아마 한 3년 전에 나왔다면 오랜만에 켜가지고 쟁을 찾았을 겁니다 다행이에요 게임으로 한 게 다 경험이 돼서 다행이야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막혀있잖아요 길이 두 군데가 다 저 세 개 중에 하나로 전진하는 건가 너무 랜덤인데 이거 능력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어 니가 알고 있어도 일단 당해봐야 돼 이건데 너무 흑혐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도 저거 무조건이죠 저기는 안 되고 이거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아 여기부터네 다 해보자 그냥 루비 잠깐만 어? 내려가는 길이 없구나 아 일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선택지가 없는데? 여기 여기 여기랑 저기 아까 상자 먹은 데 쪽 밖에 없는데? 아 잠깐만 저기라고 그러면은? 와 말도 안 돼 없어 진짜 여기야 아무것도? 어이가 없네 여기란 말이야? 어? 하나 여기 입구 저거 입구 여기 있는 거 입구죠 입구 한번 갔었죠 저기 있는 건 입구랑 상자 저건 건너편 가는 거고 여긴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저건 입구 그럼 없는데 아예? 어떻게 가라고? 어? 없잖아 심지어 입구 쪽에도 텔레포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숨겨진 홀이 있는 건가? 아 이거 한번 한번더 밟아? 아니 저거 세 개는 무조건 입구고 하나 둘 몇 번 들어가야 열린다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입구고 이게 저기 상자 몽대였고 상자 몽대 연결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뭐 포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쪽 입구고 이건 건너편인데 건너편은 길 안 돼 있고 저기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아 이렇게 가는 건가 혹시? 아! 아 미친 아 뒤에 공간이 있어요 아 왜이래 여기서 싸울 거야? 음 제법이잖아 아 자 굿자고 3대 1하고 안티포이즈 어 백신이네 쟤? 브이몬이 그 풀이 아니었나? 아 속도다운 뭐야 아 이제 봅시다 아 속도로 가네 아 백신 둘이야? 아 극혐 너무 극혐 간코몬과 액자몬으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질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다 보너스죠 이렇게 되면은 레인으로 가자 혼란이 있으니까 아 대박 야 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그냥 때릴 걸 아 멘탈 브레이크 빌드였어? 어 별로 안 세져? 음 어 버틀만 하고 어 야목의 동물 레벨 생각하면은 아 수면점 압상 한번 뒤집어 아 명중률 좀 역겹긴 한데 믿겠네 아 아 미쳤고 죽었다 너는 파일강선 계속 270 안 돼 안 돼 로얄라이츠 정도는 안 돼 좀 정이 간다 디자인이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강하니까 정이 가네요 강하다 이길 때까지 승부다 이길 때까지 승부다 나 여기서 보내지 마 아 찝찝하게 먹어야 되는데 저거 어이씨 힘들게 들어갔더니 나름 재밌게 클리어 했어요 치토새 재활 치토새 아직 성숙기죠? 끝물로 왔으니까 진화 시켜주겠죠? 뭘로 진화할지 궁금하다 아 맞다 얘 엔젤몬 받았으니까 합체 진화하면 되겠구나 엔젤몬 왜 받았나 했더니 여태까지 눈치 못채고 있어서 합체 시키겠네 그 알바양한테 엔젤몬 받았잖아요 엔젤몬이 받아놓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제 나와주겠죠? 합체 재료였구나 그래서 많이 안 나온거야 밟고 올라갈 계단이니까 그럼 황금 아르밤몬은 진화가 합체밖에 없는건가? 지나친 걱정이라도 아 간호사랑 잘 지넣는군요 흐음 음 외출허가 받았으면 빨리 와 갔다와 만든거 아니야? 얘가? 진짜야? 그거? 패킹해서 만든거 아니야? 사사하고 신경쓰지 말고 빨리 가자 야 근데 얜 지나 해도 약할 것 같은데 좋아 저기면 충분히 수고했어 너도 에덴에 로그인해줘 지적에 도착하면 작동산이관장에서 합류하자 쿠롱1 얘기하는거죠 저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그냥 쿠롱1이라고 했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걸을 사람이 어우 지금 모두 쳐먹어가지고 아우 좀 세게 갈건가 봅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는구나 병원에서 봐던거 차라리 아직 안되죠 저번에 했던 공채였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은 끝날거 같네요 저 컵데이도 mpc가 나오겠죠 로얄라이트 안나올거 같으니까 멤버는 바이러스 백신 뭐야 데이터 3초공 속성별로 3초공 속성별로 조두를 만들기도 하고 아가씨의 부탁을 받아 후디엘을 만들기도 하고 남매에게 휘둘리기만 했고 신인 해커도 왔지 지금은 날 대신에 후디엘 지켜주고 있으니 선배로서 땡큐 어어 디지몬으로 승부하자 와아 부쳤네 들어와 이거 싸우다 지나 할 것 같죠? 아 뭐야 아 무슨 깡이야? 오오 지능 올린 건 역시 이제 마흡방울에 올린다고 올린 거겠죠 어차피 한방 할 것 같은데 한방일 것 같은데 한방을 버튼다는 게 그게 좀 불합리해 관통 데미지고요 일단 어어 겁나 튼튼하네? 아아 액불을 하자 이건 액불 없지 어 있네 얘도 있어? 아 얘는 써도 관통이 아니라서 의무가 없어가지고 크로스 카운터 아 왜 속도가 제일 빠른 듀쿠머니 마무리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왕룡감 와아우 어 관통은 카운터가 안 쳐지나보다 이건 카운터 쳐지겠죠 물리니까 크로스 까야겠다 카운터 쳐봐 얼마나 세게 치나 보자 아우 별로 안 쎄고 아 의미 없고 아 계속 버프 주면서 카운터 치를 그런 걸로 하나 보다 저렇게 하면 괜찮아 보인다 뭐야 아 관통은 카운터 안 되죠? 아 데미지요 보여줘야 돼 알파몬급으로 때려줘 1000 데미지 나와줘야 돼 그 포너스 까지 왔는데 액자몬 도와주고 있는데 3 데미지도 안 된다? 기지모는 아니죠 관담 해야죠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이봐 스스로 깨닫고 있어 넌 우리에게 왔을 때랑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니 성장 똑똑히 확인했어 그건 내가 의지가 안 되는 형님이라서 의뢰를 한 거야 자고 있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넌 필사적으로 지켜왔지 하지만 난 뭐한 거야 제일 먼저 쓰러져가지고 병체에 누워 있기나 하고 따라잡았으면 좋겠어 가슴 벽으로 선배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치면 유즈도 자격 없지 합체하냐? 근데 엔젤몬 너무 등장 어우 이제 등장하네 와아 받고 여태까지 등장 안 하다 갑자기 나와서 이거 좀 한 며칠 더 지난 다음에 엔젤몬의 존재를 잊어가지고 너무 황당할 뻔했겠네요 합체는 친밀도가 있어야 됐던가? 합체 해도 약하죠? 오오오 저기 합체 한거야? 아니죠? 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아르마딜로랑 천사가 합체해서 저걸로 변했습니다 토우몬 토우몬은 말을 못하는구나 토우몬 한 번 더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화할 수 있나요 이제? 아 아 지원군을 불렀네 합체 동지끼리 너도 강해졌구나 노키아 오메가몬이야 음 그만하자고 그래 그만 좀 해 토우몬의 실력을 보여줘 노키아 오메가몬에 걸맞을 만큼 내가 의지가 안 되는 형님이 아니게 됐다는 걸 같이 증명해줘 배틀에서 이기는 것으로 말이지 가자 너희의 각오 우리에게 아 너랑 싸운다고? 아 얘는 페이를 그냥 순식간에 패버린 업적이 있죠 그래도 백신 나부랭이가 뭘 어쩌라고 죽었다 놨네 죽었다 놨네 바로 체인지한다 혼내주겠어 그냥 한 번 때려볼까 얼마나 들어가나 궁금하니까 펜드래건즈 글로리 아 뭐야 겁나 약해 아르몬 보다 약해 오메가몬 아 데미지만 올라갑니다 오메가몬은 쌍두영이었죠 강한 위력 강한 지력 관통이었을 겁니다 저기 이제 가로르몬 쪽이 그리고 이제 러그레이몬 쪽이 광역으로 120 데미지 주월트는 115 였는데 죽은 것 같은데 이걸로? 버틸 수 있어? 오? 버티네? 한 발 더 남았지? 야아 못 참아 못 참아 아 겸치 겁나 안 줘 VV랑 걔네는 28,000 주자 걔네보다 약한 거야 그럼 오메가몬이? 겸치 더 안 주네요 14,000 정도 줬던 것 같은데 한 마리에 거기는 최고로 멋졌어 응 송로가 기다리고 있어 얘네도 빨리 가서 일해야죠 오메가몬도 오메가몬 너무 놀았죠 물 맛이 참 좋네 방송할 때가 물 제일 맛있는 것 같애 너 안 갈 거냐 근데? 도움은 데리고? 왜 뻗었어 왜 푹 쉬어 토우면 도움도 안 되네 보니까 잠이나자 컴퓨터 어디 갔니? 넌 네 병실은 아니니? 여자의 병실에 있으면 안 되지 왜 제 병실도 있는데 여기서 내 곳을 걸어 놓은 거야 아 메모리업 DX 나왔습니다 초공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얜 뭐죠? 쟤가 알카드몬인가? 또 진화했나보네 진화했다고 알려지도 않고 그냥 진화하고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다른 디지문인 거야? 양쪽은 전화가 안 되지 크아 어유 이따 비트는 등장도 안하고 정보만 주네? 엘리카가 있었나요? 그래서... 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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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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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길게 늘려놓은 거야 분위기상... 더 있나보죠? 알카디문 뒤가? 뭐지? 나도 같이 가는거지 내가 지금 몇 번 지나는거지? 그 건물 부술 때가 완전 채였죠 거기서 한 번 더 진화해서 류지 데려갔으니 궁극체고 지금이 초 궁극체인가 보네 이제 우리 형은... 자... 알카디모는 풀이겠죠? 종족이? 기억이 좀 안나는데 일단은 이렇게 관통 둘에다 관통 셋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관통 데미지가 확률이란 말이죠 강한 위력 방어 관통이면 꽤 괜찮은데 일단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멤버가 제일... 쓸거 같네요 상대하기 나 뭐했다고 벌써 한시간 가까이 한거야 오다이바라 그랬죠? 근데 그... 선배는? 아이템 좀 볼까? 이제 끝날거 같은데 분위기는 끝날거 같은데 설마... 다 있겠지 끝에까지... 와... DX 저것도 줘? 크리 발생 15%는 넣고싶다 3개 넣으면 45%인거 아니야 오다이바 오다이바 오다이바는 이제 액자몬이 날 뛰었던 곳이죠 여긴 뭐 디지몬 뭐 나오는지 아니까 그냥 다 가리고 빨리 뛰어서 가겠습니다 카우스드람은 맘에 든다 카우스드람은 맘에 든다 디자인이 너무 맘에 들어 이게 근본 아닙니까 사실 뭐 진짜 처음 본 디지몬이긴 한데 저게 디지몬 느낌이 나지 너무 건담이야 저런... 듀쿠먼 뭐 알파면 이런 애들 없어져야 돼 너무 싫어 오? 여긴 어디야 원래 여기 지나가면은 아이... 인진해야겠다 잠깐만 아 저기 길이 있겠지? 어 있네 아 여기 물... 물 아래 있나 보구나 아... 와... 꼬불꼬불... 겨드랑이 엄청 부드럽겠다 간염... 저그에 감염된... 원담같아 그런 조정한 것 같아요 여기! 얼굴이 들어오는 televis semicists 치즈는 으 取ったぞ! てめぇら! 龍二の… ここは立ち入り禁止区位! あっ! ふっ! け、警部補! 危険です! 引きましょう! さあ! こんなもん… 私らじゃ似が重すぎる! やっぱり… ぺめぇら! 警部補! 危険! そっちに行くじゃねえ! National! ふら! ウワァ 얘도 액자문급이네 クリが… オッパン 어디 갔어? オッパンはどこに来られっかり… オッパンは死んでるんだよ。 死んでるのやめ? ふっ! クリを使って… ユージが必要なサイズがあんど… 갓 매트릭스 여... 어? 올 허... 너 바이러스였니? 바이러스였구나 카오 쓰면 데려올 필요 없지 않나? 간통도 쎄 것 같은데 차라리 일단은 필드를 한번 걸어주죠 예의사 그리고 니가 내 생각엔 한방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카오스 드라마는 확률이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못 맞으면 너무 슬프니까 아! 20%야 스테이 게이머 아! 그러지 말라고 아 저런 기술을 써 지상하게 이거 맞고 죽는 거 아냐? 저희랑 비교하면... 오오? 뭐 깨지는 디자인 나왔거든요? 천보 같은 거 있나 보다 20% 너가 벗겨봐 천보 있는 거 같은데? 그렇네 뭔가 0과 2분의 1 아 0과 1이라는 게 0이랑 1만 들어간다는 건가? 미친놈이네 오오오 그럼 어떡해? 버티는 건가 이거? 0과 1 확정이라면은 방어를 깎는 것도 의미 없지 애초에 방어 간통 데미지를 넣었으니까 방어를 올려야 되는 건가? 방어를 올려야 되는 건가? 일단은 평타를 때리겠습니다 저 0이랑 1만 들어가죠 너희가 있을 필요가 없네 탱커가 들어가는 게 낫네 스킬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스피차지 빌드랑 방어 올려주는 거 없어? 방어를 올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스피드 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아 맞다 지금 바이러스지 아 이거 의미가 없잖아 아 이게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걸 못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아 카오스몬은 너무 딜틱한데 딜틱한데 아 이 평타를 좀 때려봐 아 이걸 왜 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버프라도 걸까? 아 때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 버티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한번 내려보기만 해 뭐 의미는 없겠지만 내려봤고 스피드 차지 한번 해주고 때려와 의미 없죠? 스피드 차지 한번 헤어지고 의미 없죠? 떠올려봐 아 너무 싫다 반사 데미지 같은 걸 줘도 0이랑 1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즉사기를 써라는 건가? 10% 확률로 즉사시켜봐 즉사기가 안 통할 것 같은데 일단은 치워주고 와 즉사를 봐 아 즉사가 안 될 텐데 보스인데 즉사가 안 되겠지 버티는 거겠죠? 너무 템포가 느려 버티는 것 치고는 도망가는 건가? 아닌데 진짜 즉사 노려야 돼? 10% 확률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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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였어 여러분 어떡하지? 뭐야 10번 때리면은 한 번은 터지겠지 3번째죠 안 터질 것 같아 면역일 것 같아 즉사 아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이거 아이템 쓰면은 뭐 지진 않겠는데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스피드 올렸는데 결과 안 바뀌는 거 실환한가? 버프를 해제하는 스킬을 써야 되는 건가 혹시? 나 근데 그런 스킬 없는데? 그런 걸 있으면은 뭐 게임이 귀뜸이라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버프를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나한테는 지금 넉백 필요 없지 맹독을 한 번 찔러봐야 되나? 액정화 같은 거 당연히 안 걸리겠지 혼란도 의미가 없는데 자신한테 데미지가 0이면 사실 그러면은 맹독을 걸어서 잡는 게 맞는 건가? 아 너무 황당하네 진짜 카우스 드라마을 일단 바꿔봐 아 즉사는 넣어야 되니까 액정화 같은 거 들고 가겠습니다 아 어떡해 80%인데 맹독 80%는 두 번이 안 맞아 카우스 드라마 턴 없어 거의 안 터졌죠? 뭐 10%니까 이해하겠는데 즉사는 비싼 거 써야지 다섯 번 아 근데 이런 맹독 걸려도 내가 뭐 하기가 미묘한데 맹독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예 즉사로 죽이는 게 나을 텐데 터진다고 치면은 아 안 터질 거 같단 말이지 이 정도 지났으니까 이미 제 생각에는 이건 없는 거 같죠? 시간이 지나서 클리어드는 이벤턴 아닌 거 같죠? 시간 이벤트였어? 아니 시간 지나면 이벤트였어? 말하자마자 와 이터가 열쇠인가 보다 알카디모는 이터랑 관계가 없는 생물인가 그럼? 아 좋아 딱 걸려도 뒤졌어 진짜 감히 스피드를 까 아 뒤졌다 너는 이것도 1.5배죠? 아 너무 약하죠 준비해야죠 와 버티는 이벤트라니 너무 끔찍하다 황당하네 진짜 턴도 엄청 오래 버텨야 돼 쎈 기술을 여러 번 쓰던가 와 데미지 겨강 의미 없죠? 죽기 직전에 겨강하면 뭐합니까? 방어를 오히려 까였죠? 아하 너무 약해 아하 아하 아름다운 데미지 만천의 메모리 업 까지 받아줍니다 아하 너무 약해 아하 사이버드럼은 들어 있었구나 몸속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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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무슨 사건이 터지길래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까 아직 남은 거 같거든요 게임? 뭔 짓을 일으킬려 그래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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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뭔가 나올 거 같아... 뭐... 뭐... 여... 여... 아... 아니네? 뭔가 하늘에서 뭔가 나올 거 같은 분위기였는데? 물 쪽이나? 뭔가 뭔가 나올 거 같아 뭔가 나올 거 같아 이 녀석이 타락한다! 변신할 거 같다! 아닌가? 그냥 쓰러지는 건가? 분명히 뭔가 있어 분명히 그렇지! 분명히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방금 좀 다리 사이에... 아휴... 아냐... 그만... 여기까지 아... 이 민폐남매 이거 돌아가면서 지랄이네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지! 아아... 진정에 해 컷 이지з От아 에리카가 리이터에 들여버렸어! 통신도 못듣고... 아... 진정의 해커디지몬 그냥 때려놓으면 되는거 아냐? 머리에 있는 꼴뚜기만? 아... 그렇게 귀찮은 작업을 걸쳐야돼? 아... 사이버슬러스에서... 유코 먹혔을때는 그냥 때려서 잡지 않았나? 아... 유지는 진짜 쓸모가 없네... 사이버드라몬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자, 야들아 그냥 아이템으로 들어가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이템이 있네요? 염들아 쭉 우와, 벌써 1시간 했어? 아니 한개 없는데 왜 한시간이 지났지? 와... 말도 안 돼 에리카, 에리카, 에리카 짜응 기억을 어디서 찾아내가 아, 여기구나 아, 얘네는 아포카리몬으로 잘못 따위겠 아포카리몬은 데려오겠습니다 얘네는 방어력이 엄청 높고 체력이 낮은 약간지 플래티넘 어멤몬 같은 놈들이었죠? 스카몬 같은 애들 아, 잠깐만 잠깐만, 니스 랩 좀 들리게 해줘 저 디지 랩 좀 들리게 해줄래? 아, 드, 에이씨, 지, 아휴, 어, 아이템 디지몬 칸이 아예 안 되네 하지만, 해킹 기술은 쓸 수 있나보네요 디지몬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이, 이펙트는 안 나왔다 에이, 이런, 이런 저급한 퍼즐로 기를 마고 에리카, 빨리 컷 해버리겠어 바로 컷! 헤앙, 몸소 편한 배에 갈라서 창작 꺼내서 쓰는 거야? 테세 &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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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익! 힛! jeunes쥬렌넌 이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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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안 나올건가 본데? 이타는 어디? 그만해 에리카 힘 받는다 아 아 이게 디지몬 게임이야! 이게 뭐가 디지몬 게임이야 아 길이 뭐가 이리 아 원래 이렇게 네거티브 했는데 디지몬을 만나서 세상이 핑크빛으로 전해서 아이씨 아 나 어이가 없네 왜 자꾸 달리기 하는 거야 으어어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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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이 끝물에 저런 앵무조개 따위를 왜 내보내는 거야 아 뭐 하나도 나오긴 했네 카우스 오브는 필요 없죠 아 근데 그냥 싸워야겠다고 때려서 잡으면 될까 누구 누가 먼저 죽을래 얘 먼저 죽어 야아 방어력 특화인데 1200이 들어간다 하긴 관통이니까 상관없구나 이렇게 되면 카우스 드라마에 들어가야지 이 멤버에서는 미국 전인 왕룡감 미국 전인 왕룡감 진짜 세 카우스 드라마는 레벨이 낮은데 지나다거나 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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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에리카와 합류하자 에리카 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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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아 디지털 월드에 가고싶어 사이버 슬로스에서 보이는 족족축인 이터가 사실 마음을 가진 생명체였다 뭐 이런 설정 아닐까요? 그래서 에리카는 이터와 교감을 해서 이터테이머가 되는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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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머 소리인가? 아 얘 정신데이터 때문에 으음 으음 아 저 때는 초청문이 더 뭔가 능력이 비례해서 나르는건가? 아 디지털월드 얘기를 해줬구나 나도 가고싶다 디지털월드 사이브루스에서 한 잠깐 가고 끝에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진짜 아 아 아 아 나도 가봅시다. 뭐지? 이끼마! 에리카도 같이 디지털 월드에 디지털 월드에 수고울대의 학커티브가 물론 무섭니까! 그... 그... 추춤문 때문이네, 다. 야, 꼬셔서 그런 거구만. 아, 맞아, 맞아 아이고, 자리야. 어, 야, 야, 야. 아, 이윤자는 손잡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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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정시키는 기분이 없나? If I went to a digital world, I would like to go. But.. ...I can't say it. I have been so traumatized by my brother, I would like to go to a dream. I wouldn't have to be. I don't have to go to a hospital. 쟤도 유고처럼 막 그런식으로 가는걸까? 오늘 안에 끝날까? 그 강철 끌고 가는데?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머리로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럿 그 강철 끌고 가는데? 엘덕이 엘 에덴의 사항에 계산함ack 애덴의 사항에서 에덴의 이퍼로 해덴의 사항에 씩 falei 아 기승전 이터야? 아이씨 간간간간간간이 나오고 있다 했더니 남매가 번갈아가면 싼 통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이거 알카리몬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였네 이터 밥이었네 알카리몬도 치토세 어? 좋네 으흐흐 아흐흐흐 으흐흐흑 진짜 류지랑 치토세는 아무것도 안다 페이도 없어 심지어 지금 페이는 또 뭐하고 있는 거야 좀 다쳤다고 지금 뻗어 있는 거야? 접속 불가 당했죠? 이터 레기온 에리카의 개선이 진행되면 그것은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은 어떻게 불리는 것 같았다 이터에 신속되었다는 것은 이터에 신속되었다는 것 같았다 에리카가 말하는 것은 그 이터는 에덴의 섹독군을 통해 디지털 월드에 리코트한 것 같았다 오메가몬이 거기로 왔는데 작아져서 왔죠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얘는 너무 커서 못 가고 아 또 오빠 턴이야? 똥쌀 차례야? 그럼 다 데려가서 에든넬 버리고 오자 간다면 함께야 아 아 아 고 고 하하핳 그래 오 웬일로 오 웬일로 정국을 찔러줬어 하하핳 그래 우리 이제 정말 기분이 좋고 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모두가 다가오고 나도 행복해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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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팀인데 당연히 강한 녀석이 맞는거지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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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핳 tej 5 어어 사이버소로 수폐 없었던 쩔이들 다 모였다 그렇지 왜 안나오나 했어 아 맥자본이라는 싸우는 오백오만 양은 빠져가죽고 앞서가 빠져서 계속 안 나왔는데 드디어 나왔죠 어른스럽지 못해 어른스럽지 못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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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어? 왜? 어? 어? 잠시만요 우리 어? 에덴은 그 벚꽃에 신속되어 아 아 얘네 갔나보다 디지털월드 같이 만나겠는데 거기서? 아 만날 수가 없구나 디지털월드 못 갔으니까 에리카 그 뭐지 이토레기온이 아 마더위터 있는데 갔죠 사이버소스 팀원 아르타도 없겠죠 당연히 여기있는 멤버로 해야되네 아 아 유코 유코 굴욕당했던데 그 머신으로 경로가 다르니까 에덴에 갈지 모른다 신포총은 수일전에 巨大的 대치문이 수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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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래 결정은 대장인 내가 선지만 선택지는 플레이어인 제게 없죠 ㅋㅋㅋㅋ 그냥 시키면 해야되죠 극혐이죠 가자 다음 다음이면 엔딩이겠다 딱 그쵸? 하얀색 바지 사로졌는데 가자 가자 회복했나요? 회복하고 가야되나? 회복하고 동료도 하나 아 에덴 아니야 자 비즈랩은 갈 수 있죠 개꿀이죠 자 한놈 들어와라 누구올래? 셋밖에 없네 아 로제몬 안 되는데 로제몬 마간드리 마간드리니? 마.. 마간드리라서 의미가 없고 얘도 얘도 의미 없죠 얘도 마업이죠 자동적으로 카오스예요 이건 좋아 이건 솔직히 좋거든요 이거 데미지는 낮은데 이건 보스전상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 데려가죠 얘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네 아이템을 안 썼군요 세 개나 안 썼네요 이거 이 지금 먹은 것만으로도 이미 궁채 하나 들어갈 수 있다 30 올라가서 총궁채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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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넣었고요 또 생겼어? 두 개나 생겼어? 뭐 생겼니? 이거는 필요가 없죠 스테저스 상승을 해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스테저스 처리용으로 써야겠다 오로라 블레이드가 빛이니까 빛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빼고요 하나 더 데려가죠 이렇게 합시다 태화해 태화할 건데 누구 누구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아포카리모는 PM은 한번 해봐 아포카리모는 너무 쓰긴 안해요 PM은 뭐 지나하니? 아 아 아 아 아 지금 바이러스가 아 백신을 셋이고 바이러스가 둘이죠 아 아 데이턴 너무 없고 데이턴 로제몬 쓰면 딱인데 로제몬을 태화해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PM PM은 뭐 지나하니? 아 지나가 저거밖에 없네 오 너 지능 쌍두야? 오 마공이네 아 그러면 안 되지 로제몬 태화에 쓰는 게 제일 낫겠다 이걸 태화해서 쓰게 생겼네 와 어의상실 멘붕필드 로제몬은 물리공격이죠? 솔직히 너무 별론데 로제몬 들어가지니? 딱인 이렇게 데려가면 되겠네요 로제몬이랑 카오스 아이템 맞춰주겠습니다 와 너는 진짜 축복 받았다 야 지능 보정이 C밖에 없다고? 얘는 세 개 낄 수 있네 아 그러면은 아이템을 사야겠다 지능 세 개랑 오 A가 된다 와 대박 A되면 A가 달라야지 진흥 세 진흥 세 크리티컬 발생력이 있네? 와 대박 잠깐만 크릴을 넣느냐 물리를 넣느냐인데 이러면은 아 나 솔직히 딜로 쓸 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지능은 주죠 어 지능 말한 게 없지 와 지능 75업 너 왜 이렇게 출연이 덜 되있냐 출연이 많이 덜 되있네 아 이거 2 덜 되어있구네 2 아 물리를 줄지 크리를 줄진데 크리 주는 게 더 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와 근데 쌍중이긴 하다 물리를 주면 70 50이 더 들어가는구나 그냥 크리 넣자 귀찮다 근데 45% 좋아요 멤버 짜여져 있구요 깔끔하죠 백신이 하나 부족하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오메가몬을 만들어넣던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최후의 전투 느낌 나거든요 물론 이제 챕터가 두 개 남긴 했는데 한번 레벨을 땡기고 가죠 되나? 안된다 아 되면은 군사의 유일수로 바꿔서 한번에 갈라 그랬는데 안되면 됐고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 아 주연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앞에서 지났다. 안산가 전투야. 호나기 일반인들은 대단히 기다리라. 여기서 나 다음으로 쓴게 페이죠? 어? 마, 그렇군요. 좌반은 하, 호에즈라 각인은 어디인가요? 아, 유지 지나 안 시키고 가도 돼? 여동생 구하다가 오빠 파워로 지나하나? 아, 갑시다. 오, 아이템이 있네. 여기도 그게 나오지 않나요? 메모리업이? 여기는 뭐, 뭐 나오는지 아니까? 생각보다 별거 안 나오니까. 사이버소스에서 많이 왔었죠? 두 번 왔었죠? 두 번인데, 여기가 이제 막힌 길이고 아이템 하나. 파막장이었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메탈그레임은 컨버트 할까? 메탈그레임은 컨버트에서 블랙어그레임은 만들고 메탈그레임으로 메탈그레임으로 만들고 메탈그레임으로 만들고 메탈그레임으로 만들고 메탈그레임으로 해서 재료로 쓸까? 오메가몬 오메가몬을 만들어 어, 여기 아이템이 다르네 아, 저기 있어 건너편 있어 일단은 그러면 10번을 붙으면 되죠? 완전히 재배는 아닌가? 20번인가? 아 그냥 다른거 만드는걸로 하고 그냥 하지않고 굳이 만들필요도 없고 만들필요가 없는데 뭐 어딨어 관통 데미지 3대장 넣어놨습니다 파티에 뭐냐 얘네는? 아 군인이구나 그냥 다 지나서 가겠습니다 뭐 굳이 아이템 먹을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나 왜 풀렸어 은진 길일까? 아니고 처음에 디지몬 키울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다 나와버리니까 너무 강하고 아이템은 먹고 하죠 보였는데 안 먹는건 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눈에 밟히니까 어우 좋은거 나왔어요 전체 100% 회복이죠 걷는 소리 어 근데 전이랑 똑같다 사이버 서비스 왔을때랑 커스러면 멋있고 어떻게 맘에 들지 쟤 딱 메탈 그레이몬 같애 옛날에 옛날 메탈 그레이몬이 이렇게 멋있었거든요 이거 더 멋있었지 솔직히 말해서 팔이 엄청 굵었기 때문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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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입니까 진짜 옛날 메탈 그레이몬이네 아 진짜 이랬는데 머리랑 팔이 더 크고 어깨가 더 다부지면서 약간 좀 꽉 찬 디자인에 그래 너무 약해졌어 메탈 그레이몬 디자인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그렇게 멋있었는데 마타요지씨 음 음 음 어 뭐 어 어 어 어 어 어 時刻を持ってここは俺達のそんな話を聞いて俺かい俺は警視庁刑事部電脳犯罪通称新宿電脳犯罪貴様 令状お茶お茶抜かしてんじゃねーそれをなんとかするためになそれに助け立ちの一つをでっ のでけが authorsさんの歴史からベルフォーは undoで出決してificESを変えたとか いま使い方の修復するのは地势に感じられた 심지어 한 명 남았어? 아 여기 간답니다 아 저기 열일한다 하이커 였죠? 페이는 해킹 못하게 생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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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아 majority! 어! Update. 거짓말, 거짓말을 платima. won't let go until then, 그렇지만... 그 말은 그냥 말하는 말이야 내가 내가 말하러 간다 미안해 내가 말해 주지 못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너희... 우리 친구들 내가 모여서... 내가 모여서... 그 때... 그 때... 아 너무 초발에 나와서 기억도 안 나겠다던데 더 많이 주면 나의 도로 아 네, 네, 우린 다 끝내고 지금 이게 강력한 라이벌으로 출연을 하고 싶나요? 네, 네 지금 저는 당신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해 말이죠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친구가... ケイスケがリードだ 私 私の夢はね 立派なハッカーデジモンになることなんだから君の夢だった エデンを守るレジェンドハッカーバンガードには私がなってあげるね な なんだよこいっていうかなんでよりによってそれ 違うあれはその仮面が言わせたことで えっ じゃあ全部デジモンのせいだって いや確かにお本音だった部分もあるけど よかったー! まあ頼むからこいつ止めてくれ! そんな綺麗な目で言われるとほんと辛い タクレジェンド これ アラテのいじめだ 話してる あなっ なんで すごい あ、もう3人分きゃ安定? おっ お? じゃあ、ここ4名중에3名がまかるかにゃ 그럼 지토세가 빠지는 세는데 지토세 지나면 왜 시킨거지? 아 페이가 맞아 페이는 있어야지 페이가 두 번째로 센데 페이는 유고보다 센데 그래 너가 빠져 그냥 유지가 빠지는게 알거 같은데 토우모니도 셀거 같은 사이브 드럼입니다 근데 페이가 빠지네요 아마도 말까? 아마도 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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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은 얼굴 그렸나? 아, 이 턴... 소걸이라는데? 어... 앵무조개 정도는 관통 없어도 잡겠지, 쟤?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멤버를? 카오스몬으로 관통을 넣는 게 날라나? 어차피 잡을 거면은? 카오스몬 마댐 몇이야? 100이야? 특대인데, 100 100 한 방 나오나? 안 될 것 같은데... 카오스몬 밖에 없는데... 얘는, 얘는 80%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킵소스, KSK, 그리고 주춤은 전동이 지켜봐줬으면 한다, 이케부쿨에서... 어? 아, 지나갈 건가 보다... 아르타처럼... 끝에 와서... 어, 잠깐만... 여기서 내보내주는 NPC가... 허어... 내보내주는 NPC가 없는데? 다른 NPC랑 말 걸어야 되나? 그럼 누가 내보내줄라나? 다 말 걸어보지 뭐... 다 말 걸어보지 뭐... 스읍... 주춤원... 어어... 이케부쿨이라 그랬죠? 아이씨 위치 좀 봐... 불편한 위치에 있어... 그냥 망가진 내 카페에 있어... 에리카도 없고, 뭐 치솔에도 없고, 류지도 없는데, 왜 저 벌레 혼자서 병원에 가 있는 거야... 위생 문제라고... 어, 이케부쿨이라 그랬나요? 이케부쿨은 어디야... 아아아아... 이제... 컵대회 있겠는데? 돌아왔으니까... 유지가 후디에 부지에 해커를 모아놓고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갑시다... 데이터로 하나 바꾸죠? 야... 파트에 데이터가 새지라니... 아... 딱 잘... 바깥네...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지? 어... 좋다... 429면은 데미지 세지... 아... 여러분... 아... 충분히 설득해 줘 에리카를 대신해서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 언제 그 지하에서 다 기어 나왔냐 거기 들어갈라고 경찰들 다 날뛰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 가지고 지나 할 것 같네 여기서 어 갑자기 겁나 약해 보여 싸우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찌꺼기들이 나왔네요 이 시국에 아 이렇게 궁극체 하나 더 끼고 갑니다 토우몬도 지나 한 번 더 하자 아 왜 쟤네가 먼저야 20포인트 먼저 면은 이거 위험한데 어 궁극체 다져 잠깐만 얘네 멤버를 못 봤는데 얘는 뭐 당연한 거고 얘는 완전 지도리네 뮤지턴 어어 5점전이 없구나 그냥 페이만 잡으면 되는구나 아 근데 잠깐 뮤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성북맞고 어 레벨 낮다 저스티모언이 40이네요 이거 처음으로 만든 애가 얘 아닌가 아닌가 와 진짜 약하다 저스티스 킥 기술 이름 극혐 메탈 메테어 아 돌그래몬은 데이터군요 와 겁네요 스크랩래스 클로 아 얘를 때리면 안되면 돼 됐어 ї님 대충 때려 둘 다 못 온다 아 길막 극혐 유지를 빼고 아 일로 못 빼는구나 유즈를 빼고 케이 스케일 넣고 싶은데 안되면 별수 없고 안되네 아예 안되네 여기로 빼자 그러면 죽이면은 들어갈 수 있죠 스위스 한대 스위스 하나를 못잡겠어 데이터였니? 데이터였어 너? 뭐 잡겠다 겁나 약하다 기계 개쓰레기 아유 한 번은 해줘야 되네 한 턴은 두 턴으로 못 끝내네 질 수 없는 세커드 와아 질 수 없는 세커드 한 명은 못 때렸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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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먼 능력 좀 볼까? 무조건 잡았지 이거는 와 얘가 지나가면 히포그리포먼이 지나가면 쟤 아니었나? 고레몬으로 지나있네 샤크몬은 제 뭐 종족이 뭐였죠? 바람이죠 바람이 뭐 찌를만한 타선이 없네 소닉보이드가 맞게 잡았네 이게 오오 야오 궁극치급인데 그 새가 70 아니었나 강요 아이 샤크라몬 걔가 70 아니었나 강요 홀리라이트 3 홀리라이트 3 아 좋습니다 백신을 때려놔야겠다 아 죽겠는데? 백신을 때려놔야되네 백신을 때리는게 액자몬이니까 백신만 때려놔 백신 너도 그냥 백신때리 저기 괜히 맞지말고 가만히 있어야 겠고 유지는 괜히 양념치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차피 주인공이 끝날거야 그기엔 환방 나오지? 무조건 나와야지 쟤는 저런은 갑갑해야된다 그렇지 깔끔하죠 게임 전인 왕용검 전인 왕용검 쟤는 뭐 반피종 되니까 거의 그렇지 너가 문제다 펜드래건즈 글로리 못 참어 그렇지 크리 뜨면서 깔끔하게 룸포레스트 뭐야 2야? 2는 뭐갔어 제법이구만 컴퓨터 한번 눌러봐야될려나? 일단은 컵 먼저 하고 당당하게 에리카와 맞설수 있어 아 아 그러면은 컵 대회를 할 멤버를 세팅을 해야겠다 넌 2칸 넌 3칸이었니? 2칸 2칸 3칸짜리 백신이 있어야되네 아 카오스드라우 카오스몬 들어오면 되겠네 4개가 죽지만 않으면 반박년 안죽겠지 삼보가 죽을가던데 레벨을 마지막 마무리로 쫙 올려두고 낙하노로 갑니다 낙하노로 가야익는데 쟤가 길 막고 있어 가지고 돌아가야되네 ㅈ 겁이네 아 진짜 알파몬 쟤는 아이템 칸만 두 칸이어서도 진짜 좋았을텐데 이제 바이러스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바이러스 뭐 넣지? 나 오래가 없는데 개.. 써볼까 개 에테몬 쓸까? 에테몬을 디소치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약해서 못쓰고 있었거든요 에테몬은 뭐 당연히 딜러겠지 물리 딜러겠지 킹에테몬은 뭐냐 한번도 안만들어봤네 킹에테몬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킹에테몬도 그거네 킹에테몬이 더 세지 않을까요? 한번도 본적 없는거 같은데 왜 내가 만든걸로 돼있지 만든적이 있나 내가? 에테몬도 진화를 하나 안하겠지? 안하는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게임 어 잠깐만 부족해? 자리? 아니지? 오 부족하네? 말로한대 부족하다고? 이걸로 바이러스 셋 데이터 셋 백신 셋 그리고 풀이 하나 야! 안된다고? 오 잠깐만 말도안돼 안된다고? 의뢰가 어? 의뢰가 없네? 그냥 가야되네? 미친 와 미쳤다 아 괜히 바꿨어 아 괜히 바꿨어 손만가고 그냥 딜로 바꾸겠습니다 너는 마스터가자 하자 너는 너무 탱이 안되서 안되겠다 얘는 마이너스가 30%가 되는건데 너 좀 문제있다? 아 근데 너는 솔직히 하나 걸는게 낫지 마스터가드 가는게 낫지 너는 스피트체즈를 해주라니까 그쵸? 에테몬도 바꾸자 에테몬은 3개 깰 수 있고 에테몬은 3개 껴도 약하죠 밸런스형이네 밸런스형이네 에테몬을 진심으로 써보겠다 한다면은 진심으로 쓸만한거 아닌데 기술을 뭐니? 너 지력이야? 미친 어 잠깐만 지력이라고? 아 참 골 때린다 골 때려 와 참 골 때린다 아무리 봐도 지력이 아닌데 무슨 원숭이가 지력이야 어 지에슨을 보내줘 이제 엔딩이다 사이버슬로스보다는 별거 없었죠 티에슈 따로 없었고 사이버슬로스보다는 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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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들어야 싫어 도착을 inn 계속 꼬꼬 이럽니다 갈 때도 근데 간다그래놓고서 왜 나를 뒤로 보내 놓고 있는거니 어 준비 됐는데 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요! 진심겨 적 전체 지력 관통이면 되게 좋다 적어도 이터는 잘 잡겠네 아 이터가 에덴 디즘은 다 먹은거야? 레기온 마더 유투버가 센거 아니야? 되게 멋있게 등장했던 알카디몬 그 지난 그거는 거시기 지불도 없었고 갑시다 여기 에덴 엔트리스네요 이 아이템들 있어 아 썰트 러쉬 이거 풀이겠죠? 종족은? 코어 바디스 어어어 왜 니가 나왔니? 관통 있는 애가 낫겠지? 관통 있는 애를 하면 아마게 돈모를 써야 된다는 건데 카오스 한 번 써볼까? 바다 물론 데미지를 기대하진 않지만 디스펠을 쓰네요? 어우 되게 좋다 유일하게 거슬렸던 부분인데 디스펠을 써주네요 다 3관통 다 3관통 아 이건 마무리 할 수 있지? 오르나블레스 아 또 관통이 아니구나 내가 상태에 그 스테저스 해제용으로 넣은거지 그럼 가지나요? 교체할걸 마스터 베리어가 나왔습니다 베리어 능력이 뭐였더라? 굿 오올 하 아 이거는 액자 찾아야겠는데 좋네 그르르 이렇게 장어매 뭐야 아이템이나 줘 아 메모리업 어 이거는 에템몬 진화시킬 수 있죠 이러면? 어 여기가 열려있구나 와 항상 가려운 듯한 디자인이라서 좀 거슬렸는데 여기겠지? 진짜 여기네 어디로 가는건데? 잠깐만 어디로 가는건데? 아 야 잠깐만 어디로 가는건데? 방향킹 안먹혔는데? 이터 에덴이야 이터 에덴 아 됐다 됐어 아깐 왜 안먹겠지? 길이 그냥 안보입니다 레이싱게임이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아 보인다 이제 또니? 이 조합이 낫겠다 이터 추대민 디지몬은 없나? 전용 디지몬 아 방어 올리는거 아무 의미 없죠? 아 끝나겠다 저거 궁극 맞으면은 속도가 좀 후달린다 속도가 좀 후달린다 이씨 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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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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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음 오 마스터 가드가 또 나온다고? 어? 아, 마스터가 넣어야 되나? 아니 저거, 저거 지금 쓰라고 준 거죠 지금? 그게 아니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성인데? 마스터 베리어 가드가 나왔구나 아, 너 하나 가라 이거는, 이거는 못 참겠다 너무 좋아서 이런 거 끼고 있어요, 얘네? 끼어 끼어 어? 어? 삼치껍기 용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속도가 안 될라나? 에테몬은? 한번 에테몬 아이템 매겨서 한번 써보자 어차피 많거든요 아이템 A도 있어? A 한번 써봐 지나도 덜 되는데 레벨라도 올려놔야지 남은거는 노잼은 주겠습니다 못 끼고 있다고? 아 도미네이션이야? 아 무슨 이터랑 도미네이션을 해 어이가 없네 이터 도미네이션이면 이 조합이 낫겠죠? A 갑시다 와 상대팀을 선멸하나야? 아 포인트를 얻어서 데뷔시가 올라간대요 와 대박 하지만 선빵 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쎄서 아 저런 앵무조개는 무슨 선빵 선빵 필승이지 어차피 셋 다 죽으면 아웃이 어어어어어 10점 먹으면은 세지는구나 잠깐만 일단 5점을 먹고 주인공으로 하나를 잡은 다음에 20점이 차면서 데미지 업이 되는 거네 여기 바로 카누라 어어 여기까지 가야 되네 내가 선빵을 맞아야 되네 아이씨 기다리는 게 제일 셀 것 같은데 한 칸만 가고 다 정면으로 오죠 어어? 아 나 정면 먹으면 되지 올라가는 데는 뭐 올라가는 데는 털이 더 많이 소모되니까 죽을 테고 다골 맞으면은 야 근데 저거 저 눈알이 두 개가 있네 이건 뭐야 쟤가 얘 쓴 것 같은데 눈알 두 개가 얘를 때리고 싶은데 왜 쟤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거기서 성공 카우스 드라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아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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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이없음 도와를 안하겠지 턴이 그냥 아예 빠지는 거겠지 누굴 지느냐인데 누굴 지느냐인데 어어? 아 이거 죽었지 얘네들 에로드 디바이스 그 그 그 그 다행이다 아 저저사 잡길 잘했다 얘는 아프지도 않고 뭐 딱이네 평타 쳐도 죽을 거 같은데 흫흫 잡아 방심하지마 도미네이션인데 셀스도 있잖아 가운델스 네 란다 쓰기 전에 잡겠네 맞자 그렇지 아 저건 좀 내려올 수 있죠 얘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는 한 영향 안 받을 거야 20점 이걸 먹는다고? 그냥 싸우면 되는데 진짜 미쳤네 갈 필요 없지 생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생 역할을 벌려서 시켜줘야 되나 그러면은 이걸 버려야 되나 아 근데 오히려 뮤지 보다 얘가 쎄 거 같은데 스토새가 강력기가 있어서 강력둘 아니었나 마법 강력둘 아 내려오자 진짜 아 엔간이 해 어떻게 저렇게 빠질 생각을 했냐 아 레전드네 컴퓨터 진짜 저걸 먹는다고? 아 같이 올라가는 게 맞겠지 너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무조건 여기로 가야겠다 장도가 없다 설마 저기서 내려서 한바퀴 돌겠어 딱 맞을 차례죠 뮤지가 근데 공격력업 떨어지고 어? 안 내려와? 아 뮤지한테 가야겠다 그래도 또 먹을 거 없잖아 그래서 이런데 치토새 잡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 설마 공격력 업 안 되죠 한 번 밖에 어? 돈다고? 아 도는 게 의미가 없는데 왜 돌아오지? 50 아 너무 업 많이 되는데 아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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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빼고 싸워야 돼 너무 급격이야 아 아 주인공한테 불러야겠다 10점 존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지 그렇지 이래도 어차피 5점 빼서 오면은 여기서 두 번 때리면 죽으니까 얘 선에서 끝나는 거 아냐고 어 버부채 너무 심해서 강역기를 넣을까 와 뭐야 에티오플 에티오피 에으 에티오피 옆으로 뺐어 맵을 이렇게 만들었어 귀찮게 아름답죠 경험식? 너무 아름답죠 경험식? 음... 에리카가 부르고 있다 다 해볼 때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 안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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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전투라고? 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2시간 10... 2시간 20분 했어 게임? 뭐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2시간 20분을 했대? 마지막 전투입니다 아 뭐 당연히 이탈 테니까 그냥 이주아와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 어떡하지? 관통으로 이주아만 한 게 없다 솔직히 말해서 카오스드라몬이 마지막 멤버가 됐네 오메가몬 있으면 지력특화에 썼을 텐데 어? 어? 변한 게 없네요? 뭐 흡수했네 뭐네 하더니 얼굴 창백해졌는데? 너무 오래 매달려 있어서 교수님께서 구heola을 배우고만 방금으로 유효스드라몬 아4 도미네이션 아, 너무 멀쩡해요 아이씨 다 생각하기 오오~~ 루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キョキョー!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칠도세.. 왕도.. 그도.. 그도.. 모두의 짓을 생각하시면 내가.. 그곳에 있는 거.. 그래서.. 그래서.. 쓰읍.. 아.. 코로몬 터지는 건 왜 있는거죠? 어깐.. 시간 없어 빨리 제거해 오키오키 아 옆에 눈알 두개 끼고 나왔네 건방지게 보호받고 있대요 야 눈알 터트려 이거죠? 뒤져버려 이제 엔딩이다! 용서 못하지 아.. 어어 정지했다 아 저거 불사신인가보다 이거 그거 할 잠은 없겠다? 그거는 없을 것 같죠? 그.. 그.. 뭐죠? 그.. 크.. 엑셀 부스터를 짜면 없을 것 같네요 디스트로이어드 훅! 맞아 제발 아아 진짜 80%야 50%도 안 돼 호령 와아.. 너무 흑형 뒤에가 한 번 밖에 없는 거네 잡으면은 주변 근데 그 한 번을 못 맞췄어 그런거 하지 말자 어택차지 빌드가 뭐니? 필종 와.. 저게 좀.. 안 맞네 이 녀석 턴인거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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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턴인거죠? 그럼 얘를 넘어트리면은 부활시킬거 아냐 한 턴을 소모해서 안하면은 아 그냥 부활시켜보라고 얘는 이상하지 사는 것보다 부활시키는게 낫지 그렇네 부활시키는게 낫지 아 너무 귀찮은데 근데 계속 세번째 어우 우리 턴 4개다 우리 턴 4개죠 이거 안 맞으면 또 아 일단 때렸어 만화를 좀 아껴보자 어 데미지 어 이러면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크립 뜨면은 여기서 크립 뜨면 안도도 하나 다운 속도를 하나 올려야되나 아 이게 안 닿 그러면은 한 턴을 주자 아 저런거 쓰는구나 아 이러면 오히려 낫지 멀티 리코버리 하고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이브 다음 턴이면 끝났어 게임 야 이걸 억지로 이브 턴 여자들 해외 아 그들 이쁜 아 그냥 이브 요 그냥 한 턴만 더 줬으면 잡았는데 진짜로 그러면 설마 설마 동기점 있는 애들이인가 外の世界に広がること… たとえこのまま…消えてしまうとしても… リーターを外へ渡さない… 嘘だよ! バームも… エリカはそんなこと望んでないはず… だって… 死にたくない… キ… 私はエリカ… エリカは私… 私の願いは… エリカの願いだ… エリカは… 本当は誰よりもフーディエに帰りたいはずだよ… やりたいことも… 見てみたいことも… まだいっぱいあるはずだよ… 一緒に… デジタルワールドにも行く… 行って… 冒険しよう… 私たち… 無敵のフーディエだもん… 聞こえたぜ… まーた壮大な夢も… どーもこうもねぇ… エリカ… お前に詫びを入れさせてくれ… 情けない兄貴で悪かった… だが… 口先だけの謝罪なんかじゃけじめにならん… だから… これからは… お前のどんなわがままだって聞いてやる… 帰ってこいエリカ… エリカ… どこへ出てくれ… あっ… ハハッ… マジかよ… でも… デジタルワールドで無敵のハッカーチーム… 俺も賛成だぜ… 同じゲームで無敵の gefunden… あぱ… 消えちま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 認知りたい… やったら… 将ähでは… 少年間で principalになる 분들은 あなたの空を引き出したんですか? お前にサثرへ募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んこいらけんな… ただえ… つちい? あなたはたくわうすを 落ちていたんですか? ふ podを当たって… ふ podを済してたんですか… あなたはосindungを… 他の気分が strictを落ちたんですか? 뭐야? 뭐야? 너 뭐냐? 아 기억이랑 합체한거구나 본체는 저기있고 오 게스트 나오나보다 아 이번에는 이렇게 쿠오쿠오로 두 턴에 걸쳐서 하나 잡고 얘네는 액부 액부 써서 본체 때려받겠습니다 그럼 딱 맞죠? 눈알이 턴이 있네 게스트가 뭐랄까봐요 얘는 다 그렇지 한 턴을 주고 텍스처필드를 그렇게 되면 왕룡구업이 빠져야되는데 쓰고 텍스처필드 안 쓸 수도 있습니까? 보호받고 있죠 메테오폴 텍스처필드 안 쓸 수도 있겠는데 어설트러쉬 여기서 누나를 죽이면 안되죠? 호령하니까 레그온이 공기통하지 않는거야 레그온이 회복시켜버려 아냐 아냐 안 도와줘도 돼 아냐 안 도와줘서 이긴거 같잖아 안 도와줘서 이긴거 같잖아 안 도와줘서 이긴거 같잖아 근데 아아 기분 나빠 아 더 기분 나빠 저거 명중들 솔직히 20%도 안되는거 같애 띠용 와아 와아 여기다 차지필드까지 끝났네 이걸로 튼튼하다 SL 부스터까지 헷셀이었는데 후디에몬은 없어도 이겼겠다 근데 후디에몬은 없어도 이겼겠다 전턴에 내가 못잡았겠지 막..막혀있었겠지 잡았으면 후디에몬은 안났을까 후디에몬은 본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후디에몬은 본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날씨도 못함 꾸진 경할 의견 날씨도 마침 에잭남Min 일반 온찰 Heater lغ루 나의 감상 누구야 엘, 엘 depression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르긴, 아름다운. 에리카의 정신이 되었고, 에리카의 이름이 생겨버렸습니다. 에리카의 이름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머나의... 새로운 모습? 어머나가 되어지만, 어머나가 되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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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참고 싶어 이쁘게 자리를 하려고 하던 대로 그는 우선 해야지 계속 여전히 근데 원래 나비 머리부분이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나요? 아 당황했는데 에리카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 최종보스 있나보다 진 최종보스 이터레기온 이터 진 레기온 아직 챕터 두개 남았거든요 이미 레기온은 자아를 가지고 말았다 다른 이터들도 자아를 갖기 시작했고 통일을 바라고 있어 이터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진화를 할 것이다 다른 뭔가가 될 것이고 이미 늦었어 그치 늦을 줄 알았어 와 뭐야 저..저..저렇게 하고 싸우는거야? 저기..저기서 뭔가 변해야되는거 아냐? 저라도 만거 같은데? 이터 에덴 으흠 으흠 어딘가로 가고싶어 하는데 빨리 쏟아져줘야된다 으흠 아 근데 페인은 하는게 없네? 저게 목소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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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에몬이 얼마를 넣었느냐에 달렸네 크립 뜨면 잡았다 진짜 아 진짜 80%를 한다고 저게 말도 안 된다 진짜 소름이네 월드 노스텔지 내가 여기서 스키를 봐야죠 한 번에 자면 안 되지 겁나 약하고 잘 가고 너무 강해져버렸어 디지몬들이 카오스문 마지막에 빅통 쌌네요 진짜 한 대도 못 때리고 다 빛나가 나고 한심합니다 날개는 머리에 달렸다 날개가 머리에 달려 뭐? 또 싸워? 나 체력 다 해줬네? 에너지 스톡이래요? 뭔가 했습니다? 아 데미지 쓰레기죠 세긴 한데 비빌 타선이 아니지 이제 아 이번에는 좀 크리에 확 뛰어서 한턴에 그냥 보내줘라 썬더폴이나 쓰는 녀석인데 뭐 막기만 하면 이긴다 진짜 크리도 아니다 이제 카오스 드라마 할 수 있지? 몇 번을 빗나가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 디스트로이 어드 훅 명중률 제발 그렇지 한턴 구조변화 마법형 어 어 어 플라잉킥 저스티스킥 보다 셀 것 같다 카운트다운 아 3 2 1이겠죠? 그럼 이 턴 안에 죽이면 되는 거죠? 무조건 죽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 커버에 쓰면은 턴이 밀리네 액불을 쓰면 쓸 수 있네 근데 그쵸? 100% 쓰고 잡자 카오스 드라마를 못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성 좋아요 무조건 잡았죠? 또 내부 왜 중단했어 뭐야 왜 중단했어 뭐야 나 회복할지 들어 중단 하던 거 말는 거 맘대로 해 해 난 회복할 거야 구스터 쓰고? 때리면 한방 잘가라 아하 또 섬멸 0 어 이제 없나보다 마을어시 어 물리데미지를 넣습니다 어 뭐 섬멸은 무슨 섬멸이야 이게 개똥이야 맞아라 제발 맞으면 킬이야 그렇지 깜빡설면 죽죠 아 뭐해 노스텔지 밖에 없어 변신 막 하면서 오 뭔가 다른거 같기도 하고 이건 너무 다르잖아 이건 너무 다르잖아 이 미친게임이 아냐 이거 전체 부활시키는 아이템 없나 나 아직 안썼거든요 필요가 없네 이거는 끝날 때까지 안썼다 아끼똥이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어 자 두꺼운 부활 다 넘어진 상태로 게임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부활시켜서 어이 잡았다 어차피 투지 어? 또? 엔간히 하자 아 야 이미 이겼구나 잘가고 어우 나 마지막에 좀 셌어 겁나 세게 맞았죠? 카오스 드라마니 명예롭게 희생했다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다 플라잉킥 막타? 와 막타 레전드 카우스 라면 받는 피해량 20% 상승인데 한 번은 혼자 버텼었죠 튼튼하다 και 1 2 2 4 4 5 5 5 5 5 5 1 5 5 5 5 어이! 마와리 봐봐요! 에덴이 모터에 돌아가고 있어! 이게 원래대로 돌아온거라고? 개박살이 나있는데? 어흫 어흐... 음... 오쇼가 대지몬이 되었지만 엘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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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카이 인스에 대한戦이라든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아.. 마을.. 네.. 아.. 나는.. 그런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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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エリカ 変わらないものもある エリカが病気や 何らかの原因で 死を迎える未来は きっと変わらない エリカはまた そういう役回りなんだ 私は選ばなくちゃいけない エリカ何を言って 助けに来てくれて 嬉しかった 私の姿は 私たちだけが起こした奇跡 それから さよなら エリカ みんな 大好きだよ エリ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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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後の言葉 聞こえたかな 聞こえたよ きっと エリ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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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n out of the water and you want to go to the next level of me? もう... 素直にさよならできないの? 何かも言ったでしょう? 言ったでしょ? 世界は改変されたんだよ 君は、私にくっついて、次元の狭間に来ちゃったから、一時的に免れているだけ スレドはあけみから話を聞いていたからわかるでしょ? これはどうしようもできない流れなんだよ でも、改変の境目である今だからこそできることもある 私はこのままフーディエモンとしてデジタルワールドへ行く ワームモンはエリカの記憶を受け継いだことで エリカの新しい器になった ワームモンとエリカが一つになった姿だ それが私 サイバースロース에서 이제 과거 바뀌게 되면은 과거 바뀌어도 어차피 에리카는 죽으니까 絶対して、デジタルワールドに行くことができる デジタルワールドに行くことができる だから、ユーコの父は... ユーコの父は... 死んできたら、今の世界に生まれている 何かないのか? 私はデジモンとして生まれている だから、フーディエリアに行くことです デジタルワールドに行くことができる デジタルワールドに行くことができる 역시 진 히로인은 유우다 언제나 괴로웠구나 아 과거가 바뀌어도 자신은 기억을 갖고 살아있기 위해서 후디에몬은 주변 사람들이 원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이버슬러스 엔딩 이후에도 얘만은 기억을 갖는 그런거 같죠 근데 다른 일을 다 갖지 않았나 디지털월드가 가는 녀석들은 다 받는건가 기억을 야 어차피 바뀌어서 지구에 남아도 남아도 어차피 시안부로 죽고 그러면은 짱 센 디지몬드에서 기억 다 갖고 디지털월드에서 새롭게 사는게 개꿀이죠 꿀잼 이세계라서 이세카이라서 재밌는것도 많을테고 이세계에선 디지몬 어, 명예전당이다 아, 에테몬 혼자서 잘 꼈다 와, 액자몬 개민 배 카오스몬 가렸어 아, 내꺼 준대 갖고 가라 애도 준대 아, 디지몬 겁나 많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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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오스드라마 멋있다 제일 멋있게 생겼어 카오스드라마 겁나 못 맞춰서 화났었지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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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일부러 저렇게 된건가 배치가 왜 저렇게 잘 되어있지 디지몬들 위치 배치가 예쁘게 큰애들 양쪽이랑 맨 뒤에 액자몬 있고 날개 큰애들 지근리 지근하는 dire플두를 interactions 갈피우면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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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게 전열로 탑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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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絶対的な経験が一つ一つ消えていく光景だった。 なぜ、誰がどんな決断でこんな事をしたのか僕にはわからない。 僕たちはただこれまで通りその大きな流れに従うだけなんだ。 でもその光景を見つめながら僕は心に誓った。 決して忘れないとエリカのように足掻いてみせると。 僕たちが戦った記憶をすれ違い、もがいて、 積み上げてきたものを手放したりしないと。 エリカがした選択。 エリカの新しい姿を最後のあの笑顔を覚えていてみせる。 絶対に絶対に。 絶対に。 エリカの新しい姿を最後のあの笑顔を覚えていてみせる。 絶対に絶対に。 simples そのため、実際に突 Product Complete写ってみせるのにし、 とても絶対に遅いように。 たのにサイボスクロスはここにルール Member、 エリカでは結構低いような。 そのスーツの新 stuffsではなくご覧いただきました。 아 사이버스루스 같은 경우엔 제가 게임이 구출을 잘 몰라서 레벨업노가들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런거 포함하면은 비슷하진 않더라도 근데 18 챕터에서 끝나지 않았나요? 의외로 빨리 끝난 편이기도 하고 토우몬이랑 저스티몬은 활약한게 하나도 없네요 전투에도 안꼈고 마지막에 쫓아가기만 했고 어 근데 완전 충격적이다 에리카가 디지몬이 되서 디지털 세계로 간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상도 못한 엔딩이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다른 세계로 변하면은 막 유우랑 결혼하는거 아니야? 아 빨리 좀 끝나봐 왜이렇게 크레딧이 길어 어 근데 추츠몬이 진화를 하긴 했네요? 추츠몬 그게 난 알카디몬인줄 알았는데 후디에몬이었나봅니다 그럼 알카디몬은 뭐가 지나가는거지? 알카디몬이랑 후디에몬은 제가 차후에 만들어서 다른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추츠몬이랑 에리카 쪽은 되게 이제 좀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갔네요 노키아는 좀 너무 생소했죠? 사이버 해커스 메모리에는 이제 성숙기로 지나도 했지만 사이버설루스에서는 갑자기 이제 아군몬에서 공국체로 진화하고 오메가몬으로 수지까지 지내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노키아랑 크게 관련 없는 느낌이었는데 원래 강한 녀석이 어쩌다보니 제일 만났다 느낌이었는데 에리카는 확실하게 추츠몬을 성장시켜주는 추츠돌이 됐죠 여러가지 이제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해커 능력 그런것도 부여해줬고 바뀐 세계 난 지금 뭘하고 있었지?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 가게에 가려던 참이었지 후디에로 가자 후디에가 가게라고? 오 저장이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거는? 점검 중 어 야 나 류지 류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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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주식 주식 주목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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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카 좀 보내줘라 솔직히 에리카 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키운 디지몬들 보내는 거 좀 아쉽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풀부전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녹아다 열심히 했거든요 디지몬 키우는데 아 디지몬 좀 아쉽네 섞인 동료 나아 뭐 내 대다 이익 라이 견еныն가 돼 너 이거 써야겠다 와 너무 마지막에 잘 만들었다 완결 클리어한 저장 데이터가 있으면 강하게 처음부터가 개방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다 저장해야겠죠 아 이걸로 둘 다 클리어 했습니다 아 해커는 상급해가 까지 밖에 못 올렸네요 서브를 잘 안해서 진짜 18에서 끝났어 엔진 2호로 들어가보죠 컵대회는 있겠죠 퀘스는 없지 퀘스 있네 전내 공간 깊숙한 곳에서 사악한 파동이 감지하였어 파동의 정체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엔딩 2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장을 해서 오늘 분은 이미 끝났고 엔딩 2호가 있잖아요 엔딩 2호를 일단 받죠 아 이거 잠깐만요 그리고 레전드 컵 컵대회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일단 받고 생각하자 다섯 개짜리가 하나밖에 없네 이거 잠깐만 아 이거는 다 됐고 이것만 이것만 받으면 되네 컵대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화도 시켜야죠 엔딩 2호 진화 아니요 아 다음화에서 마무리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아 여기서 그냥 엔딩하고 그냥 짧은 영상으로 갈까? 아니야 깨자 그래 아예 깨서 마무리하자 여기서 스토리가 없는데 가는 건 너무 오만 같고 캐스터 하난데 뭐 기질 범고 환영한다 기질 범고 환영한다 어비스 서버 조사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있어 파동의 정체 알아내줘 어? 메모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엔딩을 봐야 전송이 되는군요 어 그랬구나 몰랐지 자 일단 에덴으로 갑시다 에덴은 복부가 돼 있는 상태겠지 아 뭐야 아 무슨 시련의 탑 같은 건가? 바이러스죠 딱 봐도 키웠던 거기도 하고 내 주인을 방해할 생각이라면 죽이겠다 짐승의 숫자? 육회 행동마 능력이 상승한다 아 잠깐만 우와 해왕 양단검 우와 잠깐만 실하냐? 왕용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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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스터 릉치 빠진 거야? 아 미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와 진짜 세다 어중간한 애들은 끼지도 못하게 와 대박 하지만 죽었죠? 쟤도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패턴 뒤까지 왕용검만 살아냈으면 무조건 이기죠? 림퓨즈 상체장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말했어 말해서 걸렸어 됐고 아 하지마 무슨 회복 질이야 패왕 양단검 와 입구컷이야 나? 처음부터 진심조합으로 갔으면 됐는데 괜히 쓸데없는 조합으로 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있죠 지금 아 여섯 명 다 오네 아 야 걔가 죽으면 안 되지 아 야 걔가 죽으면 안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 대박! 와! 대박! 계속 받은 상태인거죠? 안 받은 상태죠? 다시 다 읽어야 돼? 너무 싫다 다 읽어야 돼 디지몬이나 좀 옮겨볼까? 블랙어그레이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블랙어그레이몬은 솔직히 듀코먼 급이기 때문에 일단 회복하고 어떻게 가져오지? 디지몬 이동 탭에 생겼을라나 혹시? 아닌데? 전송있다 전송 잠깐만 사이버스러스의 디지몬 수준이 왜 이래?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파트 디지몬을 가져와야지! 뱅크로 해놔야되나? 뱅크로 해놔야되나? 껐다 끼자 아.. 귀찮은 게임 아.. 귀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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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ي전 이쪽으로 물어보죠 타쿠미루 보성능 바이저 매멋당 레플렉카 이ez liz 야쿠자보 existem 그룹 인기뉴납자 공략범 벵가드 케이 마스크 와 помог 볼까... 嗦 pots dragged twor 아쿠차이 외동살들 인기있는 남자 공략범 벵가드 K 마스크 와 볼까? 와 황금 아이템 미친 아이템이 있어 관통템이지 면역 있어 쟤네 200짜리가 블랙어그레이몬 밖에 없나? 여기도 있네 너희도 가야겠다 야 너는 근데 능식 배우는 왜그래? 너도 가야겠다 얘네 둘 가고 너는 안돼 탈락! 탈락! 탈락하는 애들이 많아! 넷 보내자! 비같은거 쓸 필요 없잖아! 레플레카 갖고 있으니까 디지 뱅크로 보내면 되죠? 파워드라몬 는 필요 없고 블랙어그레이몬 레그너몬 지월트를 보내서 재료로 써야겠다 오메가몬 재료로 다 보낼까? 어차피 재료로 쓸 애들 많은데 그냥 다 보낼까? 어차피 재료로 쓸 애들 많은데 이 정도 보내자 어떻게 나가지 근데 게임? 게임 종료하는 법을 모르겠는데 나? 1. 1. 1. 2. 2. 1. 어느걸로 나가는거지? 그냥 나가지 뭐 자 불러옵시다 와 근데 카오스몬이 쓸모가 없다 데미지만 높고 역시 간통이 없고 입구의 차이가 너무 크네 재료가 될 만이어서 또 없대지 자 그러면은 편성해서 진짜 쓸모없는 애들 빼야지 액자몽 한꺼번 있어야 되고 카오스드라믄 미묘한데 카오스몬 필요없고 아마기 순몬도 모르겠다 일단은 이동을 합니다 카오스몬을 빠지고 카오스몬 아이템과 다 접근해야 되죠 카오스몬 좋은거 세개 끼고 하면 안되지 카오스몬 노제몬도 필요가 없다 노제몬 애테몬 다 필요없죠 결국 최고 멤버에선 카오스몬은 빠질 수 밖에 없네 블랙어그레이몬은 실전 멤버 미라주가오가몬도 미라주가오가몬도 진화되나? 진짜 있네 우정이 안되는 또? 너 근데 데미지가 왜 떨어졌냐 이동함 떨어지는건가? 아 떨어진게 아니구나 아이템을 줘서 오히려 높은거구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공격조 공격 사야돼 상점컷이 따로 가야돼 너무 싫어 로비에서 로비를 홈으로 해주지 거기에 지하로 가도 소용없겠지 변할거 없겠지 아 블랙어그레이몬은 공격 하나만 더 주면 되겠지 누가 공격 갖고 있니 지금 너가 빠져야돼 너가 빠져야돼 너보다 제가 더 좋아 가드 줄게 너는 공격 15%가 붙어있기 때문에 특성으로 그쵸? 이 멤버면 이긴다 근데 있던 멤버를 좀 쪼개서 오메가몬을 만들지 그게 좀 걱정되네 오메가몬을 좀 만들어볼까? 지월트를 쪼개야지 쪼갈면은 어떻게 메탈 그레이 몬을 메탈 가로로 몬을 만들면 될라나? 만들어지나? 샤벨레오몬으로? 보강 아이언레오몬으로 지면은 안전에 비슷하게 생겨서 될 줄 알았는데 그레이 몬이 되는구나 오히려 그레이 몬이 되는구나 오히려 이건 또 이렇게 되면은 어그레이 몬 된다 켈비몬은 뭐여? 어그레이 몬으로 가고 트리켈라 몬으로 빠져서 트리켈라 몬으로 빠져서 와 참 골 때린다 차별레오몬이 베이스죠 트리켈라 몬 트리켈라 몬 트리켈라 몬 생긴거죠 너무 리얼해 그레이 몬 청 이 녀석을 워그레이 몬으로 가고 쥬얼트를 메탈 가로로 몬으로 해서 재료로 좋아 그럼 그레이 몬을 데려와야 되네 내가 멤버에 참 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데려와 멤버로 쓸 녀석이 없어 메그너몬 데려와야지 여기로는 왜 안 데려왔어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세팅 한번 점검 맥락으로 바꿔줄 필요없겠지 맥락으로 바꿔줄 필요없겠지 맥락으로 바꿔줄 필요없겠지 맥락으로 바꿔줄 필요없겠지 아 뀨 끼어끼어끼어 와 원 파트너였던 톱니 몬 출신이랑 블랙어그레이 몬 그리고 그리고 투어 파트너 울퉁먼 출신이 이제 듀크림이 됐네요 너부터 죽으시고 와 쎄다 어 근데 블랙 오그레이몬은 확실히 밀리겠네 데미지가 1.5배가 안 박히니까 지금 빛이 좀 좋네 잠깐만 아이고 가이아포스 아니고 대오리 한 바퀴만 딱 버텨주면 돼 꽤 빠르네 블랙 오그레이몬 그쵸 궁극전인 왕룡검 저거보다 턴 먼저 돌아오네 와 크립 상태 이상까지 갈 필요도 없다 솔직히 그냥 딜찍 누가 된다 왕룡 아 그걸 왜 썼어 알았어 왕룡검은 살았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죽었어 아 200 데미지 험 인퓨주 누가 봐도 상관없죠 죽었죠 아 아 와 이걸로 못 죽이면은 블랙 오그레이몬 죽으면 다섯 턴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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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기의 왕 그래드님 흡혈기의 왕 그래드라는 녀석이 있다고? 다시 조사해봐 목표로 한다 포기한다 가 있네 와 근데 진짜 세가지고 이거 고민 좀 된다 아 여기서 가야 돼 너무 싫어 나 카노도 가야 된다고 어디서 돌봐는 나랑 별개인가 봐 퀘스트가 없네요 없죠 아예 없죠 음 일단 나 카노를 갑시다 군사에 USB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나 한번 시킨다고 치면은 해커스 메모리 저것도 주는게 참 신기하다 근데 유고가 미스틱 가드급이면 사실상 이제 겹치죠 미스틱 가드랑 미라클 가드였나 어찌 됐건 근데 반통 데미지 무효는 대박이네 이거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 잠깐만 잠깐만 그냥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크롬을 갔다가 여기서 DG 랩을 갔다가 아니야 그냥 일단 가 가서 레벨업을 그레이몬 업을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진화가 되는거 아닌가 다 먹였어? 다 먹였어? 다 먹였어? 진화 시키는건 너무 혐의고 그냥 가자 나중에 오메가몬 따로 보는걸로 하고요 오메가몬을 안 봤다는게 참 신기하다 지월트를 봤는데 하나 만들어 올걸 와 여기도 안꿀려 블랙워그레이몬 가자 굉장히 오래하게 될 것 같네 한시간을 더하게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있구나 아니 너한테 오자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차 너가 오메가몬이지 너 오메가몬이랑 가야지 어 너는 뭐냐 그럼 넌 데려가면 아 너는 그거 로프먼 너는 마타요지 형사랑 가겠습니다 오오 DX3 KSK 회상로 잠깐만요 속도 189 230 200 차이가 나네 뭐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맞고 뭐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맞고 2층인거 보니까 몇 층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아이템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니까 또 커다보니까 이거 도착하시려 뉴adin 왜 잠깐 빨리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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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세이브가 안 돼? 나 여기서 막 연패해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야? 방종 못하는 거 아냐? 누르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강제로 가죠? 혹시 이거 싸우면은 뭐 체력이 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장을 못하게 막고 그건 아니겠지? 도룡이 너무 엉성하죠? 순간이동하는 그 맵이 맵인 것 같은데 없죠 순간이동하는 오브젝트가 저기가 끝일 것 같은데 너무 길면 안 되고 이게 언더코롱5잖아요 여기 아발론 자탕 실화냐 아휴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저장이 안된다고 지면은 끝장 이란 말야 그러 상대가 무슨 능력일 줄 알고 이렇게 만들었대 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길만 했으니까 개무서워 뭐야 얘가 너 지나간다 아 안되고 으 아 아이템 써서 해보면 되겠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성사님 성사님 디지몬 있네 처음 본거 같은데 아 개 쓸모없어요 솔직히 이벤보면은 성사님이 아니라 오메가몬이 와도 쓸모없어 좋아요 미만경음치 갑자기 이건 뭐 지하 마지막 네 저장대 저장대 아니 왜 뭐 이렇게 만들었어 어 너 아 어 으 으 으 으 어 아 음 어 으 okay 데려와서 지난 레벨을 좀 시켜야 되네 와 풀리바이브 스프레이 필요했던 거 하나도 없던 거 4개 나왔네 잠깐만 너희는 왜 대화가 되니? 잠깐만 노키아가 뭘 데리고 다니는 건? 노키아는 디지몬이 몸에 가면 밖에 없잖아 아구먼을 따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뭔 정우야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와 무슨 10층이 넘게 올라왔는데 없어 어디까지 올려보낼 셈이야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아 맵 진짜 너무 너무 혐오스럽다 진짜 어떻게 이 맵은 뭐지? 그 금융거래 은행 털 때 떴던 건가? 어허허허 너무 싫어 어허허허허허허 어디 갔었는데 18층이야 19층 아니 뭐야 지하철 아닐까 어 아니네 여긴가 그냥? 쟤넨 뭐지? 한번 만들어둔 것 같은데 없어 너니? 뭐가 지나면 될까요? 너니? 감도 안 잡혀 너무 괴물이라서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데이터다 데이터 바이러스 하나 더 오메가운 맞네 한번 와 여기는 차로 막혀있던데 이걸 뚫려있네? 아 그만 그만 나간 100층 있나 보다 무슨 호평기 군주 그레이드몬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21층 다음에 언제 한번 열어서 가보겠습니다 나카노를 가고 어 여기가 낙하노지 어? 나 이리로 왔었어요? 기억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마스터컵 그렇지 아 형사님 여기서 나오네 형사님도 뒤집몬이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죠 가총 데미지 떼져서 죽을거기 때문에 봐도 차지같은 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술 쓰고 있죠 메테오컬 써봐 이걸로 죽을거 같은데? 아니다 아 너무 압봤다 어 쎄네 하지만 안쓰는 놈도 있었다 블랙어그레이몬이랑 누가 더 셀려나 블랙어그레이몬 공격력 15%이기 때문에 홍사님 직구먼은 10%죠 와 이렇게 된다고? 아 쎄다 홍사님 괜히 레전드가 아닌데 누구야? 이건 해커야? 계속 템빨 메테오플 뭐야? 건방지게 한 번 더! 풀피로 간다 궁극전인 왕룡검 어비스 서버는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고 그거랑 알카디몬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끝낼 수 없지 어? 근데 치고 주고 시켰다 대체 어떻게 되먹은 매너죠? 아 6천밖에 안 준다고? 레전드시네 어? 평소 로프몬인가 보다 저거저거저거 어 써도 약해? 어 진짜 빠르헤 얘네 너무 빠른데? 왕룡검이겠지? 아니? 아 야 그거 아니지 심지어 뭐 선턴이라서 회복도 못 시키는데 내가 약해진건가? 왜이렇게 센거같이 애네들?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저기 혼란건돈이 더 위험하죠? 아 너무 턴 많이 돌아오는데? 속도가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이렇게 들어와? 아니 듀크림은 속도가 아 아 270정도 했는데 조크림보다 2배 넘게 빠르다고? 아 그리고 상태상 다 걸렸어 와 너무 세다 속도에 몰빵해도 저속도가 안 나올텐데 이제 턴이 안돌아와 미친 게임이야 일단 상태상 해제하고 상태상 먼저 해제해야겠다 얻을 수 없다 죽으면 날아야지 뭐 아 상당하네 진짜 아 상당하네 진짜 바디스 아 맞아라 진짜 손이 잘 안돌아 맞아야 돼 그렇지 아 이제야 돌아온다 뭐야 아 웃기지마 진짜 야 어그레임은 쎄다 아하 레전드 아 그만 좀 해 경찰이 마약을 매겨?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더러운 녀석 아 아 아 й 한산 한번 해봅 올 د 잠시 됐다 갑자기 오 그러니까 으 오 아 아 쟤 야 진짜 너무 스펙 차이가 심하잖아 필중이다 이것도 안 달 것 같아 별로 그나마 체력은 좀 안 된다 그치 저렇게 빠른데 체력까지 내면 안 되지 양심 있어야지 피하는 거 빠르셨죠 상태 이상이 전혀 없어 정직해 골든 드라이앵글 모션 너무 기분 나쁘다 놀리는 거 같아 진짜 세다 사이버 슬루스랑은 급이 다르네 뭐야 하나야? 그 오컬트브 아니야? 오컬트브 개네 하지마 두 번을 버프를 하냐 속성 뭐야 알겠는데 약정 바이러스 어이가 없네 뭐 카고 와야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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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프가 좀 제한이 있는 건가? 몇 턴 동안 들어가고 한 벗기면 죽이죠 다음에 제 다스턴 오면 어차피 풀 펴도 죽는다 무조건 딜박아서 죽여야 된다 갈수록 까다로우죠 이거면 죽는데 얘가 때려도 죽거든요 근데 회복을 할지 기회인데 다음 턴에 상대 턴 시작되면 무조건 죽을텐데 아 그냥 몰라 다음 턴은 다음 턴을 생각해 제발 맞아라 이거 못 맞추면 다 먹다 불날뻔했다 수기를 잘했다 난 누구냐 해커스 메모리 NPC만 나오네 끝 끝 끝 쟤 뭐야 바이러스인가? 파트에 백신이 이렇게 없어? 파트에 백신이 이렇게 없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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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와 리모타 혼내줘라 혼내줘라 야 미친 더럽게 튼튼해 왕룡검 맥스 능력치인데 이렇게 세면 어떡하냐 조합을 좀 짜야되나? 그냥 센걸로 갖다 박으면 안되는건가? 그래도 별로 안빠르다 이게 어디야 아이씨 아 미친게임 진짜 키노키 해머 누구냐 와 너무 역겨워 아 엥간이 해 아 진짜 개울받네 진짜 어어어오 아 어어어어어둠 독이지 독은 독은 걸러 아 맞지도 않았다 더러운 녀석 엥간이 하란말이야 저런식으로 나올거면은 저거 한 두 마리 나오면 절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상태 이상 면역 그런 아이템은 없나? 얘는 진화하겠다 어 페이다 아 적당히 밸런스 조절 해라 에이 야 세 번 버프 한다고? 아 위험하다 저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아 와자벼 이러면 안 죽지? 잡을 수 있니? 됐다 여기 잡아 졌다 아 저 두 턴 뭐야 에이 웃기지마 아 죽잖아 블랙 오그레이몬 한 턴 회복을 해야될 것 같은데 한 턴을 내리죠 내리받쳐서 액자몬 액자몬 광쿠몬 얘는 버틸만 하지? 어? 아 뭐하는 신이? 아 뭐하는 신이? 아 뭐하는 신이? 아 별로 안다네 얘네 아 아 아 적절하게 잡아야 된다 한 번에 확 보내면 안 돼 아 근데 페이보다 센 거면은 뭐가 나오려나 이제 좀 아 야 잠깐만 아 왜 또 거기서 크리가 나와 미친 게임 아니야 미친 게임 아니야 유우라고? 유우 이런 디지몬이 있었어? 아 유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유우는 위험을 가던데 마타돌몬의 공포에서 못 벗어나는데 나 가드 찾은 상관없어 아 일단 너는 때려야겠다 너는 너는 걸을 타선이 아니다 타지 한 톤 버티지 아 마린 엔젤몬을 왕룡검 왕룡검으로 잡는 게 맞을라나? 아냐 아냐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자니? 아 이제 안 자지? 좋아 어 잠을만하다 유우가 손을 좀 뗐구만 저 가운데는 조금 이때 기분 나쁘네요 멘탈 차지 빌드 아 안 좋아요 센터가 센터가 메인인가? 센터를 버플드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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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일단 일단 물리 나쁘지 않다 멘탈 아 아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왕룡검까지는 둘 선으로 끝내야 되는데 마을 없이 마을 없이 말해줄만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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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 레일 아 진짜 쎄 천천하긴 하다 아 너무 싫어 회복하는 거 물론 만화해보이긴 하지만 그냥 싫어 이걸로 마무리해줘 더러운 데이터 녀석 얜 진짜 약하다 얘가 얘가 기회다 이 기회를 살려서 회복을 해야된다 뭐 한방에 죽진 않겠지? 진짜 왜 그러냐고 아 왜그런데 왜그런데 아 히토새야? 아 히토새 강역인데? 야 잠깐만 백신 백신 새가 아니야 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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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래가 사실 뭐 고래가 무섭다 아 다가격이지 너 와 레전드 개레전드 카우스 드라몬을 회복해야겠다 그러고 나 회복한 건가요? 지금? 데이터로 가야죠 미라주 액점 단코 히토새 아 진짜 관통 없으니까 뭐 되는게 없어 스프레이아진 풀피인데 스프레이아진 풀피인데 하나씩 말고 들어간다 하나씩 말고 들어간다 관통 없으면 상성이 무의미해 회복하면은 이거 감당이 안되는데 스프레이 뿌리면은 전투 이렇게 오래 한다고? 저의 진심을 왜 그따위로 보여줍니다 스프레이아진 풀피 아 아무 생각해도 너무 싫어하겠던데 풀이라도 떠줘야돼 회복은 안하겠지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개가 박힌 상태의 데미지라며 스프레이아진 풀피 양념치는 것 봐 아 필드 좀 그만 써 미친놈아 제발 카오스몬이 필요했네 그 상태 해제하는 애가 너무 역겹네 아 좋아요 보냈고 멘탈 차지를 한다고? 멋진놈이 ăm 비친놈이 스프레이아진 무산을 crave 와 저거 왜 저렇게 약하냐 일단 일단 긁어 긁고 생각해 와 그래 이 정도는 양념이면 좋아 아 저걸 양념이 아니네 저게 이건 살려야겠다 어 저거 수고 없다 풀핏 살리는건데 야 1.5배 아 회복해 1.5배 흐리가 떠서 한방에 죽는다면? 아 이러면 어 뭐야 아 이상한 짓 하지마 제발 아 지랄나가 진짜 상도덕 없는 공격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하네 유지랑 다 나올거 같은데 흠 잡았고 그치 뻔하지 뭐 봐줘 좀 봐주지 않겠다 야 두번 버프면 그나마 양심있죠 백신 바이러스 바이러스인가? 아 그래도 양쪽 사이드부터 보내야겠다 저저색 저색 저색 저저색 아 이 새끼 맞어 어 여기 맛있는게 있었네 하나 아 보호바리스 아 아 아 아 나 돼 으 으 으 으 으 되냐 으 괜히 가야 되니 이거 안되면 죽어 몇마리 죽어 아 뭐 내 턴 이라고 으 으 스피드업 에다가 부스터 어 개가 뺏으면 잘 됐다 못 뺐다 에이라고 에이 캡슐 이라고 와 너무 상도적 없음 으 으 으 저거 하면 인간적으로 뒷구멍도 채워 줘야 돼 와 엑셀 부스터를 하면서 바로 다음 공기까지 미친 속도 으 야 한방 어 살려야겠다 너무 여기서 확 위천 드러나는데 블레워 그레이븐 초궁들 사이에서는 비교지는 타선이 아닌건가 아 엔간히 좀 해 버프를 무슨 몇번을 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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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치 이게 정상이지 누구냐 으 으 하나 야 내 톤이었잖아 윽 턴이야 으 와 레전드 으 으 발전기 겁나 유심의 크 아 어 이거 어떡하냐 아 내 걸 프레 5 으 예리오 엑소 으 으 으 비비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 있겠다 저렇게 빠르고 강하면은 탱킹은 안되겠지 양심이 있으면 버틸만 하고 급버틸만 하고 상태이상이 필요했다 어택브레이크 믿어 맞을거라고 스프차지하는거 의미 없겠지 딜찍나는게 낫겠지 그렇게 밀리지도 않네 얘네들은 바다감바퀴찌면 결판 나겠다 와 저렇게 버플 좋은데 저정도면 약하긴 하네 아 웃기지마 야 아 시벌 레전드 진짜 말도안돼 버프 다 사라진거 같다 너 이걸 양념을 친다고 와 진짜 체력많다 이거 또 쳐진 않겠지 미친 노가다 게임이 됐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우 그만하자 각오를 해 이제와서 각오를 와 얘 미친놈이야 내 턴이 있대 됐다 하지만 이미 죽었다는거 이미 말없는 시체에 아 이거 보겠는데 아 네비씨 네비씨 미친놈이었군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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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화냐 아 너무 야 너무 심각한데 이거 못잡아 뭐 이렇게 스페셜 두 번 했는데 여섯 턴 뒤라고 왕룡검 데려와야겠다 그게 맞겠다 왕룡검 데려와서 스피드 매겨서 미라주가 빠져야돼 아 여기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미라줄 뺀다는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일단은 왕룡검보단 확실하게 빠르네 속도받은 애들이 두 턴 뒤인데 죽으면 말짱 황이잖아 회복해야지 두 턴이고 나와버려 죽으면 끝이니까 또 하고 와 오라는 쟤는 오라가 그렇게 많이 차는거야? 에티오폰 무조건 얘 무조건 쟤야 유묘해졌는데? 홀리라이트 너클 누구야? 스피드 한번 돌려야겠다 이게 맞겠다 필드가 이렇게 꿀빠는 능력이었다니 딜을 올려서 잡는게 제일 좋은데 딜이 왜 없는거지? 됐어 일단 해볼게 와 두 턴이라고? 콜피 와 두 턴이라고? 쟤가 두 턴이면은 많이 위험한데 속도리 이렇게 올렸는데 에? 속도리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막 되는 짓이냐고 너무 어이없잖아 다행히도 괜찮은 애가 맞았어 아 지랄 말자 진짜 아 지랄 말자 진짜 아 지랄 말자 진짜 아 지랄 말자 클릭되면 이긴다 특대는 빼놓을 수가 없다 누구냐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애들은? 적을 버티는게 너무 웃겨 적을 버티고 좋아하는게 너무 열받어 내가 당연히 안죽겠지 회복해야지 이걸로 회복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 그냥 회복해 늦었어 이놈 아 왕룡검 턴 너무 느려 와 왕룡검 턴 너무 느려 액자물은 죽는다 차지필드 변화가 없어 아 너무 세다 진짜 근데 왕룡검을 때려줘야돼 아 그치 뭐야 어 뭐 됐고 죽으시고 이거 딜 없지 아 드디어 비벼지는 속도가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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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라야지 속도가 나온단 말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진짜 오랜만이다 상태 이상으로 못 때리고 그러지 않을 거 아냐 이제 이제 와서는 그치 그치 이게 정상이지 드디어 정상 찾아가고 있다 다음에 저 녀석이 힐을 하면 말짱 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박아야겠죠? 아 그냥 한턴 보자 괜히 이상한 몬프 걸어가지고 확 밀릴지도 모르니까 어 때리네? 회복을 안하고 한턴 더 봐야겠다 엑셀 부스터로 너는 안 되네 엑셀 부스터가 다음에 회복 없다고 치면 이번에 회복 없으면 잡을 수 있네 와 이렇게 끔찍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성룡의 시련 뭐야 길게 보자 길게 봐 넉백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저런 듣도 보도 못한 디지몬들로 이렇게 엿을 매길 수가 있을까? 대단한 것 같애 누가 이 미친 게임을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해 이제와서 스피드 차지하고 있죠? 너무 역겹죠? 한 번 했는데 바로 반응 나온 거 뭐야 아래 칸 회피를 안 하게 안 할 거라고 믿고 그냥 질러야 되나? 흔적을? 하나 속도 특화시켜가지고 스피드 차지 용서 썼어야 됐는데 버프 계속 걸어 야 그냥 맞아 피하지 마 그러면 되잖아 너무 싫어 진짜 게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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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직도 스피드 싸움이 반반이 나와? 이게 많이 했는데 업을 쟤는 근데 저 성룡 저 새끼 저거 세피가 언제 끝나는겨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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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진짜 진짜 죽었다 너네 오라를 안 쓰는 건 정말 다행이야 오라 써서 풀피 만들고 또 성룡인지 나발인지 해서 진짜 돌아버렸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어디냐 피탄 두 번 돌아 뭐야 너도 신용이였니? 디버프 스킬은 없는 거야? 와우 어떻게 마지막 한 마리까지 이렇게 뗄 수가 있지? 근데 진짜 백신이 많다 이게 참 싫다 데이터가 강한 디지몬이 없는데 롤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전에 차 보다 사이버 솔로스 보다 훨씬 팀이 강한데 이 정도라니 너무 싫어 와 미친 미친 게임 또 있어 계속 있어 뭐야 데이터는 느려 그냥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일단 상성 빅뱅 보이스 반통이었나요 빅뱅은? 환영이죠 환영 취소 그래도 엑셀 부스터 쓰면 인정 찔러봐 찔러보고 정해 다음에 이거 3턴 돌아오는 이 라인 진짜 끔찍하다 맨 밑에 딜을 박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컷 마나 1부족으로 컷 상태에서 안 걸렸고 엑셀 부스터 아 이거 이겼네 이 녀석이 마지막인가 보다 왜 이 녀석이 마지막일까요 네비 씨가 그러면은 NPC 중에서 최종이라는 거 아니야 스토커 녀석이 나 이렇게 화내면서 게임하게 될 줄이야 엔딩까지 보고 잘가 에? 잘 여기까지 몰아넣었다니 볼케몬 칠지나 가운데 최강의 모습 상대해주마 컵을 재패하고 싶다면 나를 쏘뜨려봐라 퍼포먼스 일단 찔러봅시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로 망했다 진짜 세다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버프기를 하나도 안들고 왔냐? 저 상태에서 버프걸어 속도 빨라지면 진짜 답 없을 것 같은데? 방어 20 계속 꽤 괜찮기 때문에 어택 차지 빌드 어택 차지 빌드 니가 갖고 있었냐? 역시 주인공을 맡은 놈은 다다 정작 이 녀석 보세요 밥 없는 거 보이십니까? 왜 또 세게 때려? 간통을 어차피 못 치잖아 엑셀 부스터 다음 푸드 끝내야겠다 죽지면 안하면 되지 엑셀 부스터 불캐닉 드라이 어 뭐야 제발 제발 카오스 드라본 제발 아 앵간히 해 야 설마 듀크림이니? 듀크림 아니면 돼 아 아니였어 죽어서 너는 이거 막고 안 달구나 아니지? 어? 왜 이렇게 안 달어? 카오스 드라본 꽤 많이 달았는데? 꽤 많이 단 거 같기도 하다 근데 피해 망상이 느꼈을 뿐이고 어 근데 엑셀 부스터까지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나는데 너가 회복 담당이야? 너무 역혀운데? 한 번 더 해야겠다 너무 아프다 어떻게 차지필래? 과도 차지필래? 아 그래도 저게 다행이다 버프가 구리네 왜 얘가 최종인지 모르겠다 별로 안 센데? 그리고 나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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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들어가야겠다 피니쉬 올드?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아 단일기를 강역기술로 바꾸는 기술인가 보다 와 저런 곳이구나 응 DX 와 근데 방구권은 조금만 더 쓰면 죽었겠는데? 와 뭔데 대체 왜 저렇게 뜰 데가 있고 안 뜰 데가 있는 거야 저기 카운터가 아니라 무슨 보호 같은 기술이었던 건가? 흠 아 그렇네 그런가 보네 무슨 보호 기술이었나보네 반감 도전가에 달성 아이엠 챔피언 오메가 문도 보겠다 이러다가 아 우승 3분 받아라냐 프렌드 칩 50개 마스터컵은 몇 번이고 도전할 수 있다 와 대박 아 너무 길었다 진짜 세이브 먼저 해 4시간 20분 오늘 이번화 와 레전드 진짜 깔끔하게 끝나지 매그놈은 데려와 놓고 한 번을 안 꺼냈어 와 무정이 필요해? 마침 무정 있지 메탈 가루로몬 메탈 가루로몬 물론 레벨을 더 올려야 지게 되긴 하지만 네브로몬 빠져 너 뭐 필드 기술 없냐? 어택차지 필드 있고 가드차지 필드 있고 아 다 있네 왜 없는 척 했어 스피트 브레이크 필드 다 있네 아 왜 그랬어 많이도 좋다 참 너무 쿨하게 좋다 진화를 해보라고 만든 것 같죠 아무래도 진화를 해보라고 만든 것 같죠 얘는 살짝 실망이었는데 와 너 다 있네 멘붕 필드까지 있어 60레벨을 찍고 60레벨을 찍고 지력이랑 민척 150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 너 안 되지 나 안 되지 어 될 것 같기도 하고 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싫어 와 안 봐 그냥 어? 메탈 가루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메탈 가루를 보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나한테 아 이렇게 해서 컵도 재패했고요 지금 안 본 게 알카디몬이랑 후디에몬이지 혹시 후디에몬 왜 들어가니 후디에몬 혹시 될 수 있나 볼까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사실 해커스 메모리 최종 해커스 메모리가 최종 후속작이니까 최종 던전이 지하였죠 지하가 최종 던전인 거네 나 뭐 하려고 들어왔나요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 지나 혹시 있나 본다고 그랬지 컴보트 후디에몬을 보고 후디에몬은 보죠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초공국체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알카디몬은 알카디몬이 최종보스였으면 만드는데 약간 이제 되게 즐거웠을 텐데 아직까지 최종보스는 아니었죠 이터가 최종보스였고요 아 아 아 아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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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가 뭘까? 난 얘를 발견한 적도 없어? 쟤 뭐하는 놈인데 발견한 적도 없어? 빼보자 뭔데 발견도 못한 거야? 레벨만 있으면 되는데 발견을 못했다고? 아냐몬 와냐몬이 있네 정체가 뭐니? 아 너야? 아 보자마자 실망 됐고 뭘로 퇴원을 시켜야 될까? 스트라이크몬? 아냐아냐아냐 에어드라몬, 스카몬, 유니몬, 엄뿔몬, 카프테리몬 카프테리몬 잘했어 잘했어 카프테리몬 여기 있다 우정 100%에 레벨만 되면 되네 후드에몬이 15레벨 지나니까 성숙기인가 보다 데려와 볼까요? 15레벨 지나면 그냥 순식간에 볼 수 있죠 지금 어딨네 박수 네 무시 주님 제 도시로 ствие 음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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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 궁금한게 있는데 아이템 먹이는 걸로 올릴 수 있나 좀 보겠습니다 어그레임 한번 보내봐 너는 삼섬으로 가서 아이템 좀 먹어봐라 궁금했거든 아이템으로 능치를 받는게 있는데 와 아 뭐였나 이건 뭐야 이거 봐 아 이거 노력해서 되는 거네 지력업을 매겨야 되네 당근을 매겨야 되는 거네 당근을 파나? 당근 안팔지 않나? 아 파네? 저걸로 올려도 되겠다 아 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어그레임은 데려오고 저 메모리를 아꼈다가 아 다른 키탄을 못 옮기겠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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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 추추면 됐다 추추면 됐다 4개 먹이면 되죠 근데 이거 안 나왔네 스피릿 완전체 꺼 아 기분 나쁘겠다 하나도 돼 44개 쓰면 기분 나쁘다 구디에몬 나비의 꿈 도전가에 달성 구디에몬도 지나가 없겠지 구디에몬 여자친구 만들었습니다 메모리 8 아이템 1 프립 쌍두영이네요 필석이 두개나 있어 적 전체를 각각 50% 확률로 상태상 맹독 혼란 마비를 건다 오오 플라잉킥 95의 물리 오 이거 너무 좋다 오오 상태 확률 저하도 있네 되게 좋다 서포터 느낌으로 넣어도 되겠는데 체력은 굉장히 적지만요 방어류도 낫고 아 이렇게 진화하는 거야 그냥 중간에 하나 넣어놓는 거네 후디에몬 만들었고요 그럼 대체 누가 지나가는 거지 잠깐만요 캐라몬이 좀 많이 지나야 하더라고요 캐라몬을 좀 볼까 캐라몬으로 아 캐라몬이니? 어 여긴 또 안 되네 어 안되네 성장기부터였죠 저거를 받쳐주는 성장기가 필요한 거 따로? 그 낫달린 핑크색 개는 안 되는 거야? 어 의외다 얘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캐라몬은 있던데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어 풀버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래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뭐 하나 남기도 했고 95시간 넘게 플레이 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었고 스팀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한글화가 돼 있으니까 한글로 플레이 하실 수 있죠 뭐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디지몬 링크즈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이었고 그래픽이 좋아서 모바일 3D로 나왔었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컨텐츠가 너무 없어서 망해버렸죠 이 게임은 스토리를 따라 가는 거고 링크즈 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 디지몬 좋아하거나 그 링크즈라는 게임을 좋아했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모바일 게임보다 훨씬 싸죠 모바일 게임은 5메가만 뽑는데 100만원 넘게 들고 그런다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어 진짜 길었어요 오래오래 했네요 다른 게임에서 뵈요 다음 영상에서 수고하시고요